게임 공략 게시판이요? 왜죠? 뭐 모두 관련된 건가요? 굳이 뭐 건들 게 있나? 대화를 추가하는 거라고요? 체감이 개 크다고요? 대사를 두 배에서 근데 이거 까도 되냐? 뭐 1, 2년 차에는 축제 때 쓰이는 약 400줄의 새로운 데서도 있으면 1, 2년 차 때는 바닐라와 똑같은 축제 대사가 출을 때지만 3년 차, 4년 차는 각각 새로운 데서 출력됩니다? 그래요? 1분이면 한다고요? 이건가? 다이에요 축제 배우자 더 이상 모드 대사가 바닐라와 대사를 덮어씌우지 않게 출력축구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넣어? 이것도 로컬 관리 파일에 넣으면 돼요? 모드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데이터 여기서 익스펜션 스타두 벨리 익스펜션 폴더가 생성될 것입니다 CP 여기 여기에 모드 어? 이게 맞네 어? 근데 왜 이거 데이터로 돼있지? 이 모드를 다운로드 압축 깔았는데 왜 이 폴더를 모드에 넣으면 된다고요? 이거 그냥 통으로 이거를 다이얼로그 익스펜션으로 돼있는 거를 아 그래? 이거를 그냥 스타두 벨리 모드 폴더에 그냥 집어넣어 여기에 이러면 된 거야? 다이얼로그 이게 된 건가? 3번 안에 집어 어? 아 됐어? 그래 그 뭐 뭐 할 거 없어? 들어가면 알아서 되는 건가? 알았어 이렇게 키면서 여기 얘가 모두 추가해주면서 적용이 되는 건가? 근데 앞에 CP가 없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발 내 농사를 방해하지마 아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와 이게 남아있었어? 트위치 농장? 2년째 가을 8일째? 와 이게 내 2년 가을까지 하다가 접었나? 3... ranean 5만라 2년 1.5만라 2/.5만라 3起來 1.5만라 Medicare 4.5만라 뭐하고 있지? уст 9시 나 왜 없지? 뭐가? 대확장이라 뭐 이렇게 많이 와 집에 와 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거 나무도 왜 내가 설치한 것 같지? 오하열이 이게 메타 세카이오길 내가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내가 해놨다고? 기억이 정모한걸? 기억이 정모한데? 음 이거잖아 자 가자 저거 디디는 내가 그냥 게임 실행되나 확인해보려고 들어갈걸? 아 머리가 지독한 꿈이었어 지독한 꿈이었어 지독한 꿈이었어 어? 야 저 폈다 드디어 2시까지만 가면 되잖아 자 자 분주하게 해보자고 어제 어제 지금 고민중이긴 해요 헤일리 에밀리 페니 레아 그리고 소피아까지 지금은 헤일리랑 가장 가까운 사이이긴 한데 헤일리가 좀 너무 일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6년 전이랑 취향도 한결같은게 그때 좋아하는거 여자였고 지금은 호박까지 좋아함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고민이 좀 되네 일단 에비게일은 탈락이야 근데 소피아가 능력은 있어보이는데 6시 대 지주라 일단 헤일리로 뚫고 에밀리한테 질투심 유발하며 접근하는걸로 비 내일부터 물 안져도 된다고? 딱이네 25일하고? 구도회에서 점잖게 춤추는 헤일리 vs 동수칸 앞에서 트월킹 쳐주는 펜이 수확하는 콜리플라워 봉작물 하나 빼놓고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팔아도 되지 않나? 아 일단 넣어봐봐 헷갈려 넣고 자동으로 이동 편하구요 토파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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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운동화는 팔면 50원밖에 안하네? 별로네? 지난번 혼수상태인 것을 조자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대리스 킹리스 500원밖에 안 받아 어 어제씨 그 광산 30층 돌타가 혼절했잖아 어? 그냥 물 주지 말죠 귀찮은데 2시까지만 가면 되지? 새 건물 야 그러면은 오늘 그 일 다 쉬잖아 축제라서 그러면은 이 물 뿌리게도 못 맡기네? 그러네 그러면 지금 그냥 낚시 말고는 뭐 아 그거 좀 만들자 미끼 세삭기 만들려면 또 철 주개가 필요하네 재활용 철이 필요해 지금 마요네즈 기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까? 이제 조만간 계란 들어올텐데 철 땅의 수정 뭐뭐 들어갔지? 제작 마요네즈 기계가 돌 15개 나무 15개 닭이요? 아니 뭐 미리 만들어만 놓지 뭐 돌 돌 표집하는 필요가 없는데? 뭐 안 뺐냐? 마요네즈 나무 됐어 마요네즈 기계 하나 빼고 숙가마? 석탄을 나무를 석탄으로 이것도 필수인가? 숙가마도? 저어? 어? 절임통? 절임통은 좀 에바지? 굳이 굳이 지금은 절임통 할 딴게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절임통 훨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많이 깔아 놓고 여기다 많이 놓고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읍 쓰읍 하아 음 그래그래 그럼 일단은 마요네즈 기계 하나만 만들고 이거는 사이즈가 얼마난데? 요만해? 어 어 그럼 여기다 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 계란 빼가지고 여기다 바로 바로 산지직송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배치하고 쓰읍 아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자 물도 미리 하나 넣어주자 물도 넣어주고 이거 집에 오면은 지금 바로 저녁이라서 지금 그냥 노동력 좀 녹여놓을게 집에 오면은 저녁이라 미리 좀 그 파놓는게 나음 축제 2시까지잖아 여기서 12시 반에 한 1시에 가도 되더만 뚜껑 5시 반에 9시 반에 2시 반에 3시 반에 3시 반에 5시 반에 5시 반에 4시 반에 아아 그럼 나 춤 잘 못출는데 파티까지 갔는데 헤일리 집으로 안 가고 휘가할 예정인 거예요 너무 서툰 모습 보여주는 거 좀 별로긴 한데 나 몸친데 이거 근데 왠지 헤일리도 춤 잘 못 출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겟모에서 느껴지는 귀여움이 있을까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생긴 거는 춤 잘 추고 발랑 까진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누구도 순수했던 약간 좀 그런 느낌 뭐야 여기서 가는 행사 오늘 아니야 기분 탓인가 돈꼽 왜 안 하지 숲이야 큰일 날 뻔했네 남서 참여 못 할 뻔 했어 나만 빼놓고 간 줄 감사합니다 어디 여기야 도착한 것 같다 시간 없어진 거 보니까 계절 장식 계절 식물 꽃바구니 희귀한 어수아비 희귀한 어수아비 진짜 사치품이네 그냥 어? 수선화 좀 사놓을까? 민들레랑 이거 좋아하잖아 애들 민들레는 식량으로 비싸긴 한데 수선화는 좀 돈 아까운데 희귀한 어수아비요? 아 이쁘니까 음 요거랑 수선화? 민들레? 돈 없는데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구나 됐어 끝 수선화는 아 근데 수선화도 사를까? 아 근데 워낙 좋아하는 거 많아서 굳이 수선화 아니어도 되긴 해 아 배불러 빨간젤리 먹어봤어? 춤 춰달라고 하면 싸들게 맞을 것 같은데 침이 또 떨어져가지고 그치 에밀리가 나와 춤을 어? 뭐야 이 새끼 클린트 이 새끼 에밀리 좋아해? 피에르가 이런 시간을 가족하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새끼 봐라 이거 음흉하게 여기서 옆에서 관음하고 있는 거 보소? 나 춤은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격식 차려해서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응? 아무것도 아니야 꿀꺽 긴장되네요 누군가에게 춤 신청할 용기를 찾는 중이야 와 의사 선생님의 이렇게 생겼는데 전형적인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도 안 아 나는 말고 보미크 어이 끝났어 유감이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 난 아직 싱글이고 오늘도 많이는 사랑스러워 보이는군 어? 이분이 이분 좋아하시는 거야? 어? 그냥 경치 감상하는 중이야 이 새끼 왜 경치 감상이 지금 헤일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알렉스? 춤을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고 해야 되지? 오다가 리크를 좀 찾았다네 여기 있는 그 어떤 음식보대 향이 좋지 꽃이 보이지도 않는걸 왜 난 봄꽃여왕 못하는 거야? 언젠가 내가 봄꽃여왕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 다 보니 춤추는 거 너무 싫다 부끄러워 훌륭한 소스야 딸기 젤리 엄청 맛있네 난 여기 그냥 무료 케이크를 먹으러 왔어 약간 말갈량이 느낌인데 이게 인생이지 안 그러냐 꼬마야? 달콤 와인 물 흐르는 소리 따뜻한 날씨 와인 얘기했나? 개구리들이 요즘 점점 많이 보인단 말이지 남은 척도 필요 없고 안녕 동숙 여기서 봐서 반갑다 레아도 이쁘긴 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헤일리랑 그나마 썸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 춤동자 연습하고 있어 완벽해야 해 이쁘긴 해 이쁘긴 해 지난 5년간 내가 어? 아 미스 봄꽃이야? 5년간 왕자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5년간 봄꽃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동네에서는 스타두밸리 동네에서는 헤일리가 최고 미녀네 그냥 아직 왕자를 내줄 생각이 없는걸? 그런 그녀가 나와 춤을 춰줄까? 쉐리 댄스 어? 나랑 춤추고 싶다고? 당연하지 나도 파트너 하고 싶어 어? 자신감이 감탄스럽는데 남자들 대부분 물어볼 용기를 못 내던데? 아 역시 이 10의 여자는 인기가 없는 거 너무 남자들이 겁을 내서 오히려 한 진짜 뭐 한 6 한 7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뭔가 더 번호 많이 따이는 그런거지 이쁘긴 하니까 5년 연속 발롱도를 수상했으니까 봄롱도를 수상했으니까 그러면은 춤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다 파트너가 있네? 약간 초등학생때가 무뚝 떠오르네 이건 짝꿍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춤시켰는데 뭔지 알지 연지곤지 딱 찍어가지고 난 그 집골로 오고 싶고 있는거 진짜 짜치네유 정말 재밌었습니다 벌써 집에 갈 시간입니다 벌써? 어? 우와 춤추니까 별 한개 그냥 하트 한개 그냥 공짜로 상승 좋았다 아니 근데 또 헤일리 돈의 최고 킹카라고 하니까 또 괜히 마음이 이게 내가 그런 여자와 춤을 췄다고? 내가 내가 이거까지만 캐고 설정에서 호구 타격 위치 항상 표시켜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뭐 화면에 표출되는거 아니에요? 잘게요 굿모닝 어? 아씨 서적상 또 방문 돈이 없어 아니 비가 안와 아 여기 무슨 아프리카야 과일랑어가 잘하는데 한개째씩 걸린대 이거 보면은 저기 그 동굴 박쥐로 한게 신현수지 않았나 어어 아 아 예 이장님 피에르와 소피르가 오늘 많은 제품을 추라했기에 좀 늦어졌다네 동숙 자네가 스타드빌리에 이사오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고 그리고 치즈농장 훌륭하게 갖고 나가고 있지 뿌듯 이만 페어 앱은 농장으로 가서 앤디가 추라하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네 앤디는 종종 인걸물 수액 숲에서 많은 것을 채집하여 반매하거든 자네 농장 뒤쪽에도 채집거리가 많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게나 이만 가보겠네 저도 지금 빨리 딸기 해야 돼가지고 또 아니 아주머니 엄청 부지런하신게 벌써 오셨어 아니 아침부터 작업하셔 6시부터 이거 보면은 장인 장모님만 생각하면 로빈이랑 드미트리가 확실히 목수에다가 그 천문학자 집안도 괜찮고 어? 그 친구도 간호사에다가 근데 그 친구는 조금 날 너무 무시해 농장일은 쉽지? 여기서 나 좀 약간 삐또 나와가지고 농장일은 쉽지? 하면서 약간 직업 귀천 나누는 듯이 날 대해가지고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나오려나? 다 팔아도 만원이야? 이거 이제 끝이잖아 4일인데? 29일 없잖아 여름으로 넘어가서 수확을 못해 이게 끝임 이제 아쉽게도 책이 만오천 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영끌해서 팔아도 그냥 이거는 씨앗값으로 써야돼 여름 씨앗값 막 무리하지마 내가 보기엔 여름 씨앗값으로 써야지 이거를 막 책 사는데 쓰면 안 돼요 어 보니까는 이걸 잼 만드는 데 쓰.. 아니 아니 여름 씨앗값 써야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물뿌리기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광산 가고 벽난로 위에 땅의 수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배달해주세요 나이스 어어어 집 가서 땅의 수정 좀 들고 올까? 이게 뭐야 이거? 굿모닝입니다 출근하셨구나 아 열기구 자파상 일단은 땅의 수정 하나 챙기고 넣어주고 어 이것도 뭐 쓸데없잖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군산을 3개월 금방 하네 흠 하나는 도감 하나는 구리? 몽구리 아아아 맞네 나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지 다섯개 다섯개? 플러스 이천원 그지? 돈은 딸기 팔면 되니까 콩 물 안줬어 일부러 안줬어 필요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는 먼저 찍고 어 안녕? 이번 여름에는 마흔경이나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야 아이고 올프리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딸기는 다 팔아도 되지 아 고생 많으십니다 콜리플라워는 등록해야되고 두개만 냅둬? 두개만 냅둬? 두개만 뺄게 네 왜? 딱 하고 그 다음에 네? 금별 다섯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그건 좀 그 다음에 그 할배 루이스씨 그거 파슨잎이라는데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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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습니다 아니 가져오시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이거 왜 땅에 수정 배달 여기 어어 또 이게 이장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 너무 사이가 좋아지는건 좀 안좋긴 한데 이장님이 또 여기 실셋이니까 아무래도 동선을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막 오케이 나이스 그녀가 좋아하는 수선아 시골인심은 이장님이 중요합니다 가서 대장장애이집 가서 물 뿌리기에 업그레이드 맡기고 강철 때문에 나 지금 빨리 40층 급선무야 어이 니가 원하는거 가져왔다고 팔을 든 채로 드드득 야 이틀? 아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박물관 들려가지고 마을회관 들려가지고 이거 기부하고 잠시만 조디에 붙다 어? 아 조디 조디 줘야되네 조디 지도 조디씨가 여기 저기 아래에 저기네 가는 김에 헤일리 좀 만날까? 어어? 어제 잘 들어갔어? 어? 남자들은 남자들은 패션 잡지를 읽어봐야 해 여자들이 얼마나 매일 많은 일을 하는지 이해해 봐야죠 여자의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나 똑같아 어떤 여자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게 세상의 진실인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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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건 인정하는 여자야 내가 만든 규칙도 아닌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 애야 하고 조디 근데 꾸미는 거 화장하고 하는 거 좀 번거로운 건 맞잖아 근데 이제 쟤는 그게 순리다 어? 외관이 중요하다 하는 애잖아 어어? 예 오 제가 수확한 딸기를 사셨구나 품질 나름 괜찮던걸? 농부가 된 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면 앤디씨나 소피아를 찾아보렴 내게 좋은 조언을 해줄거라 요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고마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내 노란 칼이랑 완벽하게 어울리겠는걸? 달달한데? 요거랑 모험가 길드 가입하고 광산 더 깊이 들어가고 닥장 건설 중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주 선물 다 줬을걸요? 선물 못 줘요 더이상 어? 페니가 좋아하는게 콜리플라워 좋아 아니 콜리플라워 안되는데? 줄 수 있는게 없 수서나는 안좋아하잖아 민들레는 안들고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푸딩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저 티즈를 10만원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도서관에 있는건 참 행운이에요 책에 푹 빠져있으면 삶의 현실을 읽기싶죠 내가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아 이 표정 좋구요 미안해요 말을 너무 많이 근데 페니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긴 하네 같이 사면은 좀 피곤하진 않을 것 같긴한게 책도 많이 읽는 여자라 박학다시켜가지고 대화도 이게 품격있게 할 것 같고 어? 근데 헤일리는 수은 맨날 뭐 오빠 잡지 봤어? 신상 카탈로그인데 이게 패션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렇게 꾸며야지 요새 사람들은 이게 된다 하면서 엄청 막 피곤하게 볼 것 같아 막 오빠 미안한데 알겠는데 그래서 자기야 본론이 뭐야 어? 갈 때 나갈 때 카드 놓고 가라고 어 알겠어 어? 감자 어딨지? 감자 창고에 있나? 나 안 캣나? 아니 그럴리가 없는데 나 하나 빼놨을 지 않았나? 다 팔았다구요? 집에 있을 거 하나 빼놨을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광산 가기 좀 아 근데 광산 가긴 해야돼 지금 시간이 선물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거 한 암 자 같네 크크 욕 안했는데? 하 그냥 아쉽다 그런거지 욕은 안 했어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어휴 길 헷갈리냐 근데 수자는 지금 계속 저기 지금 그 보리땅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참 안쓰럽네 하 여기로 가서 아 리크 있었어요? 자 일단은 모험자 길드 가서 어? 카산드라? 누구시지? 내 출산드라 나는데 드레이크? 뭔가 길드 분들이셔? 아니 저기 그 저 길드 가입 좀요 아니 왜 길드 가입을 안 시켜줘요? 아 가입된 거야? 자 이제 40층 갈게요 음.. 난 이제 길드 원이요 빨리 40층 뚫어야 돼 지금 급해 이제야 30층이야? 120층까지 있다던데?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 아 감주하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박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매트 뭔데 이거 박쥐날개 아니 너무 다크니스야 너무 안 보여 어 뭐야 나 횃불? 뭐 들고 다녀야 돼요? 횃불을 설치할까? 너무 안 보이는데? 어 왜 안 다뤄어? 어 왜 이렇게 세 맷집 아 좀비네? 이 집이 맷집 너무 센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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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내려가자 사실 좀 뚫는게 급선무긴 해? 득템보다도? 아.. 아 또 그 새끼인데? 칼을 살까? 아 헤드위드 너무 약하잖아 내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전투 레벨이? 와 이거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와 체리폭탄 마렵다 족췄다 오늘은 35층으로 만족을 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1타입피로다가 잡죠? 흫.. 너무 안 다뤄어! 한 시간을 패야돼 나이스 나이스 당근 좀 주세요 무시하고 그냥 갈게 오우 쉣 붉은 버섯 아씨.. 지금 몇 층이야? 34층?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또 40층 욕망들게 하네? 어 뭐야? 아 X댔다 이거 너무 어둡다 아 너무 어둡다 이거 아 아앜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씨발 존나많어 모리사냥할게요 철강석 쥐..얘는 철강석 줘? 오마이 근데 철강석을 업그레이드면 25개는 먹어야 돼가지고 석영도 주네? 한층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40층은 좀 무리야 존나 어두워 뭐라도 만들어서 와야겠어 어? 저긴가?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어? 어라? 하.. 이게 어떻게 된 얘기지? 이러면은.. 오케이! 하.. 더 내려가고 싶냐 왜? 근데 이게 맞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어차피 애매해요 애매해요 어 10시라 애매하고 잘 돌아가서 잘 돌아가서 동네에 나무나 좀 캐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은 존나 많이 캤어 캔게 돌이랑 붉은버섯 하.. 뭐.. 별로.. 없는데? 구리강석 30개 40층 뚫으면 그때부터 철강석 먹을거라 철강석 내일 무조건 철강석 먹고 물뿌리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 무조건이야 리크도 있었어? 지금 시간대면은 모리스 퇴근 시간대네 어? 퇴근하세요? 어? 클리어는 당신에게 천천히 멀어집니다 아니 좀 서운하네 같은 그.. 근데 이분은 통근하시나봐 이제 매드타운으로 돌아가시고 여기는 이제 출근하시는 곳이고 뭐야 철야 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철야를 하시는데? 어이구 나도 거둘게 그게 맞지? 나도 거둘게 이런데도 좀 이런데도 좀 어구 나무는 배도 배도 필요해 지금 길어 가깝잖아 그리고 저기 저기 그 저분도 계속해서 일해주시는데 내가 먼저 자기 좀 그렇잖아요 사회광석 2개 캤네? 사회광석 2개 캤네? 저.. 저 먼저 자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왔어 왔어 구례야 감자 하나 빼놨지? 농사 레벨 6 물뿌리개 숙련도 플러스 1 호민 숙련도 1 치즈 치즈 착재기? 이거는 어? 고급 스프링쿨러 이거는 쓰나? 이건 든든 딸인가?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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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농사 끝나니깐 그제야 비 온댄다 하.. 드디어 오오 이야.. 여기 물도 넣어줘야되나?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는? 호퍼가 비었습니다 저장고를 건설하고 잔디를.. 어? 호퍼를 건설하고? 바비.. 혹시 이거? 섬유? 이거 아니튼 건초? 저장고가 있어? 건초 저장고 어디.. 어디서 만들어? 또? 또? 아쥬메한테 또? 근데 아쥬메한테 지워달라고 먼저 말하는게 급선무 아닐까? 마니네? 롱이.. 마니네한테 가서 건초.. 그.. 그.. 동선 자체가 너무 꼬여.. 근데.. 닭은.. 무침 중요한 게 나 지금 바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닭 지금 사야돼 굳이? 지금 나 지금 빨리 광산 40층 돌아와서 차공석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동선조차 아껴야 될 거 같은데 아 새끼닭은 밥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스프링클로 쓰면은 물 뿌리기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기억에 하나도 안 쓸 수가 있지? 아니 그러면은 업그래드 왜 했지? 어? 이렇게 다 열어놔야 다음 봄철에는 끝낼 수 있을 듯? 그치?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니까 마을회관 이렇게 하고 물고기 도감도 채웠냐고요? 쓰읍 채울 수 있는 건 채우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해 요... 요거야? 아니 여기 짬 당했어 이장님한테 구리죽에 철죽... 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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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고기 내가 한 마리씩 빼낸다 창고에 행상인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물뿌리개 완성 하루 전 다 팔았어요? 에라이씨 저거 하면 광산 쇼컷 보상이 광산 쇼컷이라고? 광산을 이렇게 족빠지게 안 걸어가도 된다고? 개삭인데? 그거거든 응? 광세건 되는 거야? 지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대장관도 빨리 간다고요? 천국 아니야 6년 전에 한 거 기억 안 나 아 체리폭탄 또 안 들고 왔네 아이씨 너무 어두워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두웁게? 이게 맞는 거야? 반지를 사라구요? 그 누구? 길마한테? 아니 무조건 가 길마? 아 씨 아 X댔다 장어랑 메기는 잡으셨나요? 하아 잡았는데 장어는 장어는 아 C댔다 또 나왔어 아이씨 근데 팔았어요 그때 도감이 없어서 아이씨 아니 이새끼 피부가 너무 단단해 어딜까? 저 위쪽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어어 조땡 Hirb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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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추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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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는 게 더 귀찮아 그냥 40층까지 가 뭘 기 jack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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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시간 존나 잡아먹네 진짜 돌겠네 도대체 몇 번을 쳐 찔려야 뒤지는 거야 아이씨 어 뭐야 벌써 된 거야? 아이씨 벌써 나왔는데? 딱 원터치로 끝냈는데? 자 맥을 집자고 횃불 하나 딱 들고 어이씨 드리버 드리버 느낌 오는 거 딱 지뢰찾기야 딱 착 지뢰찾기 실패 근데 박쥐날개가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지? 약간 오다리같이 생겼달까? 문어다리같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봐봐봐 문어다리 같잖아 박쥐가 무한하네 아 나 피 왜이래 곧 38층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지? 아 나 피 왜이래 자수정 이런건가? 자수정 석탄 구리에 욕심부리지 말죠? 켈라 그러면 금방 캐니깐 지금 제일 급한 건 철광석이요 40층 빨리 가야돼 벌써 3시야 아 제발 그만 오케이 오케이 한층만 더 한층만 더 대충 내려가다가 구석진 곳 왠지 여기가 열릴 것 같다 싶은 곳을 그냥 퉁치면 더 내려가야돼 여긴 안나와 한 이쯤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한 이..여기 느낌 나오는데? 아 좀 이씨 굿 한층 남기고 참 애간장 태우네? 전정동석 나왔다 전정동석 드디어 47원 드디어 철광석에 새총? 광상 바닥에 도달하기 광상 바닥에 도달하기 여기서 정비좀 아 아 이게 철광석이다 이걸 25개 캐자 이거지? 이거 뭔데 콤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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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뭔데 이거 콤팡 오우야 이 새끼 좀 쎈데 콤팡? 잠 기다려봐 밥좀 먹자 콤팡 존나 센데? 콤팡이 커피콩 줘! 콤팡 이분 농장 이름 뭔가요? 설마 치즈농장은 아니겠죠? 정답이십니다 이거 설마 다 잡아야되냐? 다 잡아야 열리나? 아 죽댔네 이거 아 죽댔네 이거 이 새끼 조립패턴이 지옥이야 차라리 슬라임만 있으면 쉽다고 그냥 이거 몹다 잡아야 열리는 그건가? 6시 40분? 아니었구요 쉐복이었구요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닥치는대로 먹어 녹조류 먹고 근데 왜 안열리지? 하 진짜 이씨 어? 바로 열린건 좋다만 나 지금 철광석이 너무 필요한데? 오 오 어 어우 수정 과일 추정 과일 수분 최정 과일 수정 과일 야 근데 왜 이렇게 안한 pok 촬영 ar pale 왜 이렇게 귀한데? must be 나이스 또 군만두 아저씨가 군만두 주겠네 섭스로 이건 잡고 가야 된다 여기 아래 철강석 있다 45층까지 일단 가능하구요 아이즈 철강석 나야 무지다 몇개야 이건 뭐지? 처음 보는건데? 토파즈 지금 철강석 수만... 아 뭔가 내가 3개인가 있을텐데 집에 또 하필 1개가 부족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 늘 이 모양이야 늘 하나 부족해 너무 많은데? 모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슬라임만 잡고 내려가버리자 다시 올라가면 되니깐 철강석 어디? 철강석 찾습니다 아 아 X됐다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X됐다 물인데 먹으면 안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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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수 무조건 캐야돼 무조건 구워서 업그레이드 해야돼 이것도 설마 다잡는대야 여기? 이건 가야되겠다 이건 가야겠는데? 스타드 밸리? 오케이 12시만 가야돼 한마리 잡고 괜찮아 이득이야 1시에 가면 죽어요 이미 경험했잖아 저거 서적상이 파는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길 또 잘못들었네 이씨 맨날 이 시간대만 나오면 저기로 귀신들인듯이 저기로 간다니까? 진짜 이게 뭔가 토요미스테리에 나올만한 그런 느낌이야 강산에 12시 이후에 강세 나오면 홀린듯이 이상하게 오른쪽 샛길로 빨려들어가게 돼 진짜 귀신 끌고 가는거 같아 와 근데 2시간 전에 나와도 간당간당하네 개빡센데? 너무 빡센데? 그냥 무조건 12시에는 나와야겠구나 그냥 여기서 자고하면 안되나? 야 잠깐만 못가는거 아니야? 30분 아니 갔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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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쓰담 꿀잠 하.. 곡괭이 숙련도 플러스1 강부의 간식 쓰담 하.. 말꼬아참 근데 오늘 무조건 해야 1일날 잡는거 받는건데 철광석 오늘 무조건 맡겨야되는데 기다려봐봐 하.. 존나 얇궂다 진짜 얇궂긴 진짜 너무 얇궂죠 농사 경험치 획득 가긴 해야겠어 어떻게 해서든 팔아요? 누가.. 누가 팔아요? 클린트? 아.. 캐.. 캘 수 있는 수.. 캘 수 있으면 그 친구가 팔어? 야 철죽이 왜이렇게 오래 굽는데 자 농사공부 해주고 자 농사공부 해주고 꾸레랑도 친밀도가 있구나 용광로를 구리강석 수목이랑 돌이니까 하나 더 하죠 구리강석 돌 2배락으로 가죠 그래서 해주고 비오는 날은 낚시가 막히네 1시간 10분 아 잠아 근데 가는 갈 때 2시간 10분 2시간 10분 2시간 10분 2시간 10분 3시간 10분 3시간 10분 아니 이거 들고 가야 되나 아이씨 아이씨 용광로 한개 더 할까? 아이씨 미치겠네 우유보다는 아이씨 근데 무조건 오늘 해야돼 그래야 여름 농사질때 철뿌리 야 근데 철은 구독 감사합니다 철은 이틀 이상 걸리는거 아니야? 맡기면? 똑같아? 아이씨 꼬배락 돌려 그지? 어차피 쓰잖아 어차피 쓸거 아니야 나중에 언젠가 아어 아아아 뭔데 이.. 뭔데 이게 어? 오케이 자 굽고 아니 전 굽는 동안 시발 다 구워졌어 레전드 하나 4개 2개 2개 아니 낚시가야되는데 이거 기다리는거 에바지않나? 이거 얼마지 하나에? 240원? 그냥 사는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아 사! 아아 주개로 파는게 아니야 쿠팡 쿠팡 안되나? uche 3개 다운게 해외 열심히 3개 2개 2개 3개 와 이 새끼 양아치였네 존나베스에 반해 도라이네 이거 진짜 뭐야 오늘 에밀리 생일이야? 에밀리가 좋아하는게 아 일단 그럴 시간도 없어 집갈게 일단 토파즈야? 토파즈야? 자수정은 에비게일 와 동선 낭비 레전드 자수정? 오전 녹았어 오전 사라졌어 다섯개 하고 시바 또 떠나놨어 일단 구워놓고 토파즈 하나 꺼내고 근데 오늘은 어쩔수 없어 물뿌리기 업그레이드가 그정도로 급선무야 자수정 토파즈 아 근데 웬만한 애들은 땅 뭐시기 좋아하는데 땅의 수정 뭐 이거 한 세개 챙기고 그리고 토파자나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친목을 다지자 친구들이랑 지금 선물 두개 다 안준 애들 있잖아 페니 에밀리 뭐 레아 얘네들 만나서 선물 하나씩 뿌려야겠다 기다려봐 레아는 아 레아가 문제야 레아가 좋아하는게 땅의 수정 오케이 땅의 수정 주면 되고 레아는 그리고 에밀리는 토파즈 자수정 그리고 페니는 얘도 땅의 수정 오케이 그리고 가는 김에 그 두어프 두루마리랑 챙깁시다 자 요거랑 어 요거랑 됐죠 커피도 만들어서 팔 수 있네 얼어붙은 정동석 요런거 더 챙겨주고 기부할 것 좀 챙겨야 돼 다 챙겼지 신발도 버려 쓸모없는거 에스에서 씨 한 번만 버려 여기서 하고 쓰레기 버리고 어 뭐야 왜 안 팔려 이거는 못파나 본데 해관에 넣을 것 챙기자구요 씨 해관까지 가자고 그건 좀 동선이 좀 해관은 다음에 한 번에 가자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한데 흔한 버섯 근데 집 옆에 닭장 있으면 닭장 냄새 오질듯 우리 닭들은 냄새 안나요 땅의 수정도 하나 들어가나? 나무 토파즈 이거는 슬라임은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영 이런거 아니 아직도 안만들어졌어? 아씨 이거는 거기 가서 팔아야되나? 마을 그 주점 마을 상점 아 허성수협을 존대네 진짜 길드 그냥 버리자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박물관 가자 어떤데 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동석이 내가 안챙겼어? 어 아 진짜 내가 스타드밸리 시작한 일로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서 안절부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갔다간거 처음이네 너무 사치스러운 오전 하루였다 너무 사치를 부렸다 일단 에밀리한테 먼저 가자 에밀리랑 헤일리 만나고 동석 깎아 동석 깎아 동석 깎아 어 옆집이었지? 쏘리 어 또 뭐야 으으 이 병을 못열겠어 어 헤일리 어 헤일리 어 너구나 동석 맞지? 이제야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농부에서 농부보이 농사보이에서 있지 너 힘세지 맞지? 응 좋아 그럼 이 병 열어주는 것도 문제 없겠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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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보기보다 쎄구나 하.. 좀 쎄긴 해 내가 고마워 내가.. 좀 쎄긴 해 내 옷을 만들고 좋아하지만 옷감을 구하는게 쉽지 않아 도시까지 가려면 너무 먼 거리야 그.. 에밀리 보기.. 저 에밀리.. 헤일리 볼까봐 그러는데 내가 가져온게 있거든 어! 내 생일 기억해줬구나 고마워 동수 역시 너야 얘 왜이렇게 친해 나 벌써? 이렇게 강한 남자 과연 침대에서는 어떨까? 나 왜이렇게 친해 벌써? 레아랑 페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전에 이 북유럽보이들 퇴근하니깐 대장장이었던 이거 미리 맡겨야겠다 이씨가 퇴사 퇴근하면 존나 피곤해요 이 복지국가라 여기가 칼대 존나 봤거든? 5,000원이나 드렸다구 자아 오? 어? 어? 괜찮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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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잖아 두어프 두구? 여기 뭐 프리랜 동료들이 어? 어 깜짝이야 닫은줄? 여기도 6시에 퇴근이야 하물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을회관 찍고 마을회관 찍고 아 동선 빡세다 애들 선물도 다 줘야될거 아 선물? 마을회관 찍고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래 펜이 있고 레이는 펜이는 트레일러에 있고 레이가 아 레아가 넣으면 안돼 레아? 오두막은 좀 빡센데? 근데 주긴 해야돼 이거 선물 일주일에 돈 밖에 못줘가지고 안주면 손실이야 그 내가 내가 한 내가 만든 딸기 어? 내꺼 아니고 피에르꺼라고? 피에르가 준 딸기 먹었어? 너한테도 이제 경쟁상대가 생길 것 같아 그치? 피에르 씨베르 진짜 선물 가져왔어 디스 이즈 포 유 고마워 특별해 보이네요 피에르 피에르 그새끼 내가 만든거 지가 만들었다고 구라친거 같은데 앤디보가드 이새끼 온대 왜 아는척 안하는데 레아 온다 레아 까진 주고 가죠 일주일에 선물 두개는 줘야돼 오 레아야 오늘은 새롭고 신나는 요리를 할까봐 매콤한걸로 레아가 어 땅의 수정 좋아하니깐 디스 이즈 포 유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레아가 눈웃음이 이뻐 페니는 선생님이잖아 직업이 근데 왜 트레일러이지? 약값 대느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에비게일이나 소피아 같은 애들은 안 꼬시나요? 에비게일은 전처구요 전처구요 그냥 전처는 좀 아 근데 페니가 엄마가 진짜 알코올 중독인게 좀 빡센데 진짜로 아 왜 이렇게 레아를 보면은 그 그 오티스 상담소 그 넷플릭스 미드 있잖아 거기 주인공 같냐? 아 어디다 내는건데 이거 거기서도 거기 살거든 그런 저런 트레일러에서 채집? 어어? 아 동선 존나 보이네 야 만오천에 차에 책 존나 먹고 싶긴 해 여기서만 지금 한시간 태웠어 아 이거 가을에 나오는거야? 요거랑 아 뭔데? 요거랑 주개는 주개는 맨 오른쪽인가? 동물끄러미 장물끄러미 장인끄러미 장인끄러미 어어 이왕 온거 넣쳐 광산 수레가 뭐가 필요한지 좀 볼게 이거 좀 빨리 뚫어야겠다 서경 땅의 수정 하나 얼어붙은 눈물 얼어붙은 눈물 말고는 다 가능하고 금주개 99개 슬라임 박진하기 태양정수랑 공호정수가 없네 음 음 이제 바로 나가서 낚시하자 이제 바로 나가서 낚시하자 지금 내가 여기니까 요쪽 낚시 괜찮잖아 크크존잘존엘 마을에 고블린 하나가 추파던지면서 물다 흐리고 댕기네 벗가님 여 더 윈가? 고블리라니요 요쪽 여기서 우회전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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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히이 눈이 요기로 해서 요기로 해서 이게 뭔소리야 이거 아 근데 미끼를 좀 잔뜩 사용해놨어야 되는데 아씨 미끼가 없어 뭔소리야 이거 진짜 비오는 날이라 좀 생선들이 힘이 좋나? 얘는 좀 양하네 개구리? 야 먹으면 길어 백삼십오 빨려 금개구리요 개구리 먹으면은 꼬소한데 내장은 맛이 없는데 다리랑 그런데로는 꼭 꼬소해요 야 이거 치고나가는 흰 보소 어라? 어어? 보소? 어 힘 그냥 바로 제압해버리기 다 개구리야? 어쩌니 다 힘이 좋더라니 처음에 딱 추진력으로 치고나가네 개구리들이 어? 깨굴하면서 그냥 치고나가는 거를 한번 잡아줘야돼 깨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이제 힘 빠졌어 개구리 야 근데 왜 개구리만 나와 아씨 필요도.. 야 근데 500원? 아니 여기 뭐 개구리 학살자야 하나? 개구리를 잡으려면은 겨울 딱 철 지나갈 때 이 겨울쯤에 얼음이 얼어있잖아 그럼 그걸 깨 그러면 개구리들이 개구리가 겨울잠 자다가 정신이 없어서 느려 아 근데 허우적허우적거려 그러면 그때 딱 잡는거야 음 딱 그 강가 개울가를 깨면 티 나와요 개구리 개구리가 막 허우적거려 그냥 겨울자마저 나 그 옛날에 치고리 1년 살 때 개구리 잡아먹었어 그래서 그거 튀겨가지고 흠 한 20년 전? 20 한 몇 년 전? 다리가 맛있어 다리가 멘뚜기도 먹었지 경비 아저씨가 주셔가지고 멘뚜기 튀김 맛이 없던데 나는? 어어? 니가 아무리 바락해봐 벗어날 수 있나 이씨 루아이 어어 어어 좀 그만 드립을 좆대네 아 그만 어어 이게 뭐 뭐야 이거 그만 와 드리프트 뭐야 아 뭐야 안깔아 뭐야 이거 아니 뭐 뭔데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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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뭔데 아니 개구리 유죄 이씨 뭐 대단한 어정이라서 치 나오는 줄 알았어 에 어어 아 아 존나 포짝거려 좋다 도감 도감작 달달하다 그치 어..어..이..이..깊은가? 아..잠깐만..뭐야..벌써 일주시니까..집가야되는데? 한번만 더 던질까? 오마이 오마이 오오오오오오오..아 또 개구리다 개굴 한번 떴다 점프 삘릴리 개굴 개굴 삘릴릴리 삘릴리 개굴 개굴 삘릴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지금 생각하면 투투 이해함 씨발 왕론이 진짜 혐오스러워 내 딸내미 절대 안되지 나였으면 진짜 왕론이 찢어죽임 오오옹 은딜이 오오옹 내 딸을 에허 진짜 부하드 시켜가지고 왕론이 죽였음 그정도 권력이면 왕론이 찢어죽임 어디에게를 뒤질려고 내 딸내미를 엥 가진것도 없는 представля 투투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이들어서 이제야 이해합니다 흠 저 투버즈 이제야 깨달아요 레벨업 개구리 넣어주고 잉어 한마리 냅두자 도감용으로 제조업부에 쓰인다는데 그럼 팔기가 좀 애매하네 고추능이랑 리크는 먹죠 개구리도 냉... 아니 개구리는 없는 것 같은데 뿌리채소모음 1,300원 자 봄의 마지막 날 28일째 서머 이스 커밍 어 오믈렛 배워야겠다 나이스 정령 앵그리 정령 이스 앵그리 내일 종일 맑고 화창 내일 비와야 진짜 개꿀맛인데 샐러드 요리법을 에밀리가 또 내조를 해버리네 기운이 넘치는 기운이 들거야 특급 건강식을 만드는 방법을 적었어 곧봐 우리 우리 라고 했네 우리 듣기 괜찮을지 선톡은 언제나 짜릿하네 우리 헤일리는 그저 날 농사 모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에밀리는 편지도 보내주고 생일날 선물 줬다고 물론 헤일리와 춤을 추긴 했지만 아 장어도 잡았었는데 개랑 아 억가당했어 진짜 개혁가당했어 철갑상어? 비상이네 큰잎으로 철갑상어? 큰잎으로는 내가 잡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2년차에 채우는 걸 목표로 가야될 것 같은데 오늘 낚시 풀어 땡겨가지고 그 돈을 쫙 땡겨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닭도 사야되지 씨앗도 사야되지 음 지금 저장고도 뭐 다 만들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소소하게 저 다리도 이어야 되고 설마 이 새끼 노는 날이냐? 아니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 새끼 일하면은 미끼 좀 사죠? 스프링쿨러 지금 필요해? 나 어차피 지금 그거 있잖아 이제 철광석 물뿌리기 오너잖아 나이스 해초 있으면 개 편하다고요? 근데 그 비싼가? 철 뿌리기 개 좋더라구요? 네? 근데 왜 저번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말렸어요?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보기에는 스프링쿨러 만드는 데 좀 많이 뜨는 거 아니야? 보니까? 디럭스 미끼는 뭔데? 낚시막대의 크기를 지금 필요 없잖아. 이 좆밥들 잡는데. 그냥 저거 저거 그냥 미끼 대충 산다? 한 이거 한. 한 50개? 한 100개? 자, 올 물으로 가요. 통발 내구도 무한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곳을 기억해. 그 다리. 샘스강 그 다리에서 그 힘 좋은 녀석의 손맛을 아직도 짜릿했어요. 나를 바다로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 녀석 힘이 얼른, 진짜. 아마 거기서 빨려들어갔으면, 용궁 갔을 것 같아. 인어공주랑 결혼 못해. 하체가 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체가 이게 오히려 리버스로, 상체가 어인이면 차라리 그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하체가 어인은 이게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타협이 안 되잖아, 그거는. 아니 난 사무 진지한 거야, 너는. 여름 목표 15,000원 모아가지고, 저 이동 속도 올려주는, 책 사기. 안 한다는 성채찌가 어딨어. 끌려가서 용왕이 씨바 그냥, 삼지창 들고 협박하는데, 야. 딸이랑 결혼해. 안 하면 뒤진다, 삼지창 들고 협박하는 거. 홍콩 부인이 이상형들 때. 내가 왜 지금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 낚시하다 의해서 보물상자 먹어가지고, 5,000원짜리.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잖아. 음, 보물상자 먹었어, 5,000원짜리. 자, 생선 레벨 7레벨. 기다려라. 전설의 생선들. 싹 다 잡아줄게. 보물상자보다 책이 더 비싸다고? 삼국제에서도 그러잖아. 둔갓천서 존나 비싸잖아. 인걸브수색숲에 개복지 떼가 났다는데, 이 뭔 소리야. 거기 가면 개복지 떼로 잡는 거야? 인걸브숲을 가면? 떼로 나타났다는데, 이 뭐예요? 이게? 이벤트예요? 개복지 싸구려예요? 근데 저렴해요? 안 갈래요. 바로 안 가버리기. 잉어급이에요? 아니, 진짜로 그냥 배터리로다가 지짐으로다가 그냥 한 수백 마리씩 잡는 거 아닌 이상은 별로 안 땡기는데? 통발? 통발 하나 사서 여기다가 해놔? 바다 낚시는 여기가 국룰인가? 다른 대체품이 없나? 그러면은, 뭐 이거 계좌비 통발 말씀하시는 건가? 어? 개울, 강, 바다 세 종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효율이, 효율이 괜찮나요? 나중에 만날 수 있다. 아니, 이거 1500원, 근데 이거 1500원 주고 살 바에 지금 돈, 돈 모아가지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한 번에 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맞나? 손에 힘? 근데 힘이 저기 걸어가는 순간 손에 봤어. 아, 씨. 개짱나. 두 마리, 놓침. 밑에 또 거품 있어요? 와, 거품?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새끼 뭐야! 요, 왔다, 뭐야 이거! 왔다, 마! 오오오! 와...? 와! 잠깐만... 어.. 아 아.. 이 스키 존나 유미네!! 통통 존나 튀어 어..? 으으으으으으읐!! 으으으으으으으읍!!! 뭔데 이거! 아니... 이 이슬이가 포켓몬을 여기다 풀어놨나? 왜 갑자기? 아니 이 말 뭔데 이게? 둥이요? 둥인데요? 아니 이게 금들갑이 좀 뻘쭘해지는 상황이에요 아니 난 존나하게 막 아리가리 털길래 좀 제법 희귀어종 나올줄 알았어 에이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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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보물상자 손실받다 아 씨 아 또 해초 어? 아니 멸치가 왜 이렇게 거의 뭐 시체처럼 끌려오냐? 기포 미끼는 진짜 사기다 그치? 그냥 사실상 어종복사 이 정도면 거의 뭐 원양어성급이다 그치? 구성루 어어 그리고 기포도 존나 오래가 아 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치가 좀 쏠쏠하네 제발 보물상자 제발 보물상자 어? 디럭스미끼 디럭스미끼 디럭스미끼는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에 큰놈 노릴때 쓸까? 레전더리 피시 잡을때 킨드레드 킨드레드 이새끼 레전드네 이거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네 진짜 이럴.. 얘 나이들면은 저기 저 라이너스 씨처럼 될 듯 쓰레기통 지지면서 흠 머리스타일도 얼추 비슷하고 흠 어? 물멍중이라고요? 물멍중이라고요? 봄철 어종은 좀 맛이 없다 여름은 돼야 좀 맛있는게 건질 듯 그냥 여름에 다가올 어종을 위해 내 낚시레벨을 좀 올렸달까? 비오는 날 강이 맛있다고? 그래도 인벤토리 3칸에나 세줄 해놔서 든든하다 또 뭐 별가살이 뚱이야? 또 왔어 뚱이? 이거 뚱이네 뚱이 에이 퇴근하시네 이제 마을가서 선물 좀 줄까? 20 일요일날 리셋되긴 했네 수선하랑 안 챙겨온거 같은데? 수선하랑 안 챙겨온거 같은데? 어? 어? 뭐야? 우와 데미지 뭐야? 부러진 삼지창 15에서 20조 치확 플러스 1에 치망타 위력 25에 이게 뭔데? 다이아몬드에 아니 나 어제부터 운이 무기 끝났는데? 존나 센거 먹었는데? 몇 배가 세진거야? 아니 국가걸러끝 삼지창 아니 국가걸러끝 삼지창 먹었어 보물상자에 이어서 아니 나 펠월드 때부터 진짜 혼자 하는 게임은 운이 좋아 어? 진짜 뭐 멀티로 들어가면 운 존나 그냥 없는데 싱글게임만 하면 운이 좋아 그냥 남들 막 매십시간에서 하나 먹는거 막 그냥 덜컥덜컥 그냥 먹어버려 도난 쓰는 게임만 운 좋아 6? 근데 가기 좀 아쉽지 않나? 나 이제 저거 삼지창이면은 광산 불조수처럼 미는거 아니야? 뒤졌다 진짜 존나 패야겠다 그 좀비같은 새끼 존나 때려야겠다 범위가야 별로라고요? 아니 근데 딜이 워낙 한 3레벨 되잖아 일단은 내일 여름 와가지고 이제 여름 대비 그냥 최대한 시드 뿌리죠? 그게 맞는거 같다 그냥 생선 다 팔아가지고 시드를 그냥 여름에 멜론이랑 이런거 심어야 되는거 아닌가? 또 해초다 블루베리? 그거 나에게는 이제 철강석으로 만든 물 뿌리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거 없다고? 철뿌리개가 있다고? 블루베리 고트 멜론 고트라고요? 거기에다 비로 뿌리고 해야겠다 비로 뿌리고 아 근데 멜론은 그 박물관에서 기증했더니 군반도 쿠폰으로 모아가지고 군반도 주셔가지고 받았어 스무개 석탄돌 조사 콜라 딸기가 씨앗값 하나에 100원이었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뽕 뽑아요 더해요 밑자본 든든해야 돼 닭도 사야 돼서 돈이 그리고 봄철 마지막 낚시이기 때문에 또 넣어야 뚱이? 근데 밤이면 뚱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데? 스탑 스탑 왜 이래? 와 잡아 뭐야 이거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컨트롤 잘했으면 튕겨가지고 가벼운 착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손가락에 힘을 너만 줬다 어? 페이크 줬대네 뚱이었던 것 같다 얘들아 근데 뭔가 뚱이 있는데? 뭐여서 좋은게 잡히질 않네 야 별이 참 많이 떠 있나보다 하늘에 바다에 비치는 별이 참 센치해지네 이 게임은 그냥 조용하게 새벽에 혼자 해도 좋겠다 밤에 그냥 불 꺼놓고 약간 잔잔한 불만 딱 켜놓고 혼자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럼 게임 끄고 잔다구요? 그럼 게임 끄고 잔다구요? 더? 하나에 칠식 나오니까 세 번 더 질 수 있네? 해초류는 레알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별 존나 이뻐 나 지금 거의 밤하늘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 느낌이 나 마치 별을 낚는 낭만 있네 두번만 더 던지죠? 어라인씨 아주 뽕을 뽑자 청어? 아니 뭐야 밤이라서 색깔이 이렇게 된건가? 출발 예를 들어 이름덕 시작 순서 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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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볼까? 동네 바보같아 배 튀어나와서 막 뛰는 아무리 봐도 옷 좀 바꿔 입고 싶긴 해요 새로 주신 칼 3지창 이거임? 오 이렇게 찌르나보네 rédu기 혜리 한번 보고 하고 싶었는데 어 얘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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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많이 아주머니셨구나 큰일 날뻔 자 가서 이거 싹 딱 떨쇠초는 먹는 게 맞아 팔기에 돈 아까워 하나에 65원 그게 맞아 젤리도 뭐 젤리는 계속 모아놓고는 있는데 팔까 87원 와 기력이 무려 98이나 차요 미쳤네 뚱이가 비싸 넙치 150원 조개 해초도 뭐 기별도 안가 조작 콜라먹고 통발 구리랑 이거는 넣어야겠는데 됐어 됐어 구리야 왔어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레벨 7 코르크지 보물 사냥꾼 보물 사냥꾼 새로운 제작법 낚시 낚시 하루종일에 무슨 기창키네 계속 강철 물뿌리개 온 이거 뽑아야 돼? 설마 오 오 여름 이었다 와 나수로 나수로 다 이렇게 이게 건초 이게 건초 아니야? 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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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무너질 텐데 굳이 티비 보고 어차피 지금 문 안 열었잖아 시합하는데 제발 여름에도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씻 물 물 뿌리기도 받아와야 되는데 나 허수아비는 리밋 에디션 허수아비로다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비료 멜론이 9개 스타프루츠 아 근데 한개 뭐 기별 가서 심을만 나겄나 어? 수액으로 그냥 비료를 일단 만들까 우리? 177개 이걸로 제작 어 고급 스프링쿨러는 이야 불이 주게 철 주게 매일 아침 주변 4칸에 물을 뿌립니다 스프링쿨러 고급 스프링쿨러가 8칸 어 저림통 숯가막 비료가 수액 이걸로 70 이게 만들까? 미리 하나 뿌려놓으면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 72개 아시프트 눌러서 할거야 아이씨 72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해? 이렇게 뿌려? 아 이게 된거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씨앗 뿌리고 물 뿌리고 이러면 된다 이거지? 굿 잡 구 나는 멜론이면 멜론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그냥 난 통일하고 싶은데 그리고 밑에 이제 도감용으로 그냥 하나씩 심고 72개를 메인으로다가 음 계산을 좀 해볼게 심... 근데 심어놓으면은 이제 그냥 딸기처럼 계속 수확하는거야? 주... 우... 기적으로? 고런 느낌이야? 블루베리는 자랐는데 13일 걸리고 4일마다 수확을 합니다 어... 그래요? 13, 17, 21, 25 13, 17, 21, 25 4번 수확을 가능한거네? 블루베리가 너풀에 당했어요? 블루베리가 80원 블루베리가 80원 멜론이 80원인데 12일, 13일 멜론은 수확하고 또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번밖에 수확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블루베리는 13일하고 4일마다 계속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수확을 할 수 있다는건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비롯하니 블루베리 블루베로 있어서 5번이 가능하다고 추석 2, 12, 13, 21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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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차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갈게 이거랑 도감용은 도감이 뭐가 필요한지 볼게 토 토고 토그멜 토마토 고추 멜론 이렇게 하나씩만 멜론 페니가 좋아한다고요? 금별작도 해야된다고요? 그럼 2년차에 하자 멜론은 어떤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에는 힘들 것 같아. 2년차에 스프링쿨러랑 설치할 때 그때 하는게 맞지 1년차에 하는거보다는 시드풀리고 책사고 기본적인거를 좀 하고 확장하고 이거에 좀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전자 좀 가져오고 나 제네 지켜본다. 저 족자 마트 가는 새끼들 신체 이씨 나는 손해보더라도 저기서 사주면 돼 이씨 쩍 킹받네 강철물 뿌리게 깨또다지 하고 아 근데 구리우미는 왜 필요한데 도대체? 땅을 가는데 체력을 좀 손실을 덜 보게 해주나? 구리 쓰레기통 같은거 만들어야 되는데 구리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바로 억글때리죠? 해안가 다리 복구도 해야되고 와 진짜 할게 왜이렇게 많지 내가 이 마을에서 나만 일하나? 다른 애들은 일을 안하나? 13일? 근데 기본비로 뿌리면은 속도가 쭉 늘어나는게 아니고 그 등급이 올라가는거 아니야? 속도 업그레이드 업하는거 하나 뿌려줘야되나? 기농하면 원주민들 터세에 당하는 뉴스 목동? 민 지금 그거 당하는 중인 크크 아 속도 높인걸 했어야 다섯번 수확하는건데 이거 머리가 생각이 짧았나?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마을주민 출신이셔서 저 그런거 안나가는데요? 저 치즈농장 프린스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조수로 보이시나? 뭐야 이게? 뭐야? 뭐하는건데 이게? 뭐야 이거? 개사근데? 누가 강철별로래? 고트인데? 아 근데 이거 한칸 늘려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냐? 얘기해 주십시오 밑으로 두칸은 들릴까? 미끄ased 양귀비랑 해바라기 신조형 양귀비랑 해바라기 신조형 양귀비랑 해바라기 신조형 양귀비랑 해바라기 신조형 양귀빌라기 신조형 양귀비 아씨 에기스 중요해 근데 허수아비 때문에 허수아비 때문에 이게 맞긴 한데 아 이거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예상하지 못한 오하열이 이게 맞는데 뭐 이렇게 이게 이쁘긴 해 막 열로 이렇게 하라고? 두 개를 박으라고 여기서? 아 그니까 한 개 더 있는 건 알겠는데 오하열이 그냥 하자 이게 맞다 그냥 욕심 니은 아 근데 더 박긴 해야 돼 아니 지금 이 정도면 더 박아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농사에 너무 작게 하는 것 같은데 바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야 농사일 그러니까 물뿌리기도 업그레이드가 개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박을까 이렇게 하면 한 칸 벼요? 물을 세로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잠깐만 들어가 봐봐 5, 5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씨앗 좀 더 살게 몇 개 더 사? 72개? 그럼 비로도 더 사야 되는데 멜론은 비료 안 쓰고 멜론은 비료 안 쓰고 70개에다가 70개 딱 돼 있네 그리고 그냥 있는 비료 다 턴다는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5, 4, 5, 4 뿌리고 그냥 두 섹터로 하자 비, 비료 이미 다 썼는데요? 이미 다 저질러 버렸는데요 저 요거 빼고 성장 촉진제 이거 나중에 쓰죠? 하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 대칭이 되나? 아 잠깐만 하나 아이씨 아 좀 치워봐봐 한 칸 애매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옆에다 박을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옆에 한 칸 더 늘려? 어어어 랭 끝? 아니 왜 지랄라는 거야 이거? 그냥 양 그냥 이렇게 하자 좀 수미양 수미 상관 맞춰서 아 이게 아 왜 이럴?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거 왜 이거를 좀 붙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 이렇게 하고 호미 해서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하고 결국 또 농사의 노예가 돼버리는구나 결국 근데 첫 주차는 이게 맞아 지금 너무 소장농이었다 어? 물뿌리기를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 그만치 널찍하게 써야지 물뿌리기 낭비야 업그레이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소 칸공 물뿌리기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얼마를 썼는데 저거밖에 안 쓴다? 이거는 진짜 청룡 언월또를 들고 농사를 하는 관우가 되는 거야 리버스지 청룡 언월또를 들었으면 장군이를 해야 되지 뭐야 몇 칸이야? 한 칸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그 청룡 언월또끔 농기구를 들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광산 가서 그래서 치워 시야가 너무 가려 이거 몇 패 하고 멜론 여름에 돈 좀 벌겠다 그쵸? 좀 쏠쏠하겠는데 여기는 비료 없어 비료를 여기다 쓸까 그랬어 근데 비료는 여기다 쓰는 게 이득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심고 심고 심고인데 이건 한 번 쓰면 끝이라 비료 빨리잖아 뭔 말할? 음 여러 번 캐야 돼서 차라리 수액 더 구하면 그때 다음 농사 때 멜론 쓸 때 그때 뭐 비료 뿌리던가 비료 뿌리면 계속 유지 돼요? 근데 다음에 할게요 지금 72개치가 안 만들어져서 저 약간 좀 그 일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일괄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17 얼마 빨리는 거야? 오 한 칸당 야 그러면은 세상 물 주면 140씩 빨리네 난 여름철이니까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콜라는 진짜 뭐 얼마 안 돼 이거 열로 옮기고 여기 한 칸 더 하고 싶네 족갔네 아 씨 근데 이미 늦었어 이러면은 1 손해보는 거야? 33 설마 28 되는 어? 어? 아 씨 손해보는 거예요? 족됐네 존나 급하다고 문 두드릴까 좌파져 지금 존나 급한데 이거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아니 이거 좀 커 이거 좀 큰데? 어떡하지 이거 좀 많이 큰데? 리할까? 아니 이거 좀 많이 큰데? 이거 좀 많이 큰데? 여름 내내 손실 보는데? 족됐는데? 아 돈도 없긴 한데? 아 돈도 없긴 한데?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씨앗 씨앗 아 이게 오하열과 손해 아저씨 명성으로 리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이걸 참아? 그러면 이게 맞다? 안 하면 여름 내내 생각남 크크크크크 농사와 정렬의 신인데 어째선지 손해보는 신기한 아저씨 크크크크크크 아 존나 커 여름 내내 그러면 한 칸씩 이게 몇 줄이야? 여덟줄이면은 16개 16을 손실 보는 건데 16을 16을 손실 보는 건데 이건 좀 많이 큰데? 이거 한 달 내내 그러면은 하루에 16이면은 10일이면 160 20일은 320 그리고 그냥 못 보다 짜증나잖아 그냥 뿌리는 내내 스트레스 받아 뭔 말을? 그냥 뿌리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캬 오늘 야근은 칸타듀벨리와 함께다 지금 막 시작한 거죠? 그쵸? 신난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 열로 옮기고 됐지? 그러고 꿈이 근데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지 막상 금방 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섯 칸씩 딱 됐고 여기도 아예 비료도 멜론까지 다 설계해버려? 진짜? 그러면은 아 근데 갯수가 너무 후달리는 거 아니야? 나무도 패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10x10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본다 야근은 72개가 아니고 지금 80개지 그럼 160개잖아 시야서 160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요? 계속 손해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단 귀찮은 게 나아 됐어? 됐어? 아래 한 줄 비는 거 같은데? 네? 조자가서 사면 싸게 사는 거 아님? 조자가자 씨발 조자 킹자야 킹자야 킹자 쥬름 뭐 이따가 씨앗 뿌리다 보면은 대충 뭐 모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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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는 대로 충당하죠 뭐 해초 다 먹어야겠다 하고 이거까지만 캐고 수액이 아 씨앗 수액이 얼마나 부족하지? 야 그냥 젤리 다 팔까? 지금 급전 존나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액은 200 야 이래도 안 되는데 두 개당 하나 들어가잖아 와 큰일 났네 이거 일단 해초 이만큼 먹고 이것도 먹고 대박 제작에 비료가 시프트 눌러도 어 아니 이거밖에 안 60개 비는 거예요? 좋겠네 잠깐만 돈 될 만한 거 좀 챙길게 성장 촉진제 이거 그냥 팔까? 이런 거 그냥 다 팔까? 다이아도 팔자 어 어쩔 수 없다 다이아 팔고 버섯 뭐 어 또 팔만한 게 자수정?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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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젤리 팔만한가? 아 씨 이거 젤리 팔아야 되나? 그냥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돈 나올 데가 너무 없어 자수정 다 팔아 어쩔 수 없다 이건 진짜 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뭐 농사 올인해야지 뭐 만 얼마 끌어모아야 되는데 또 돈 될 만한 게 지금 살림살이 중에 돈 될 만한 게 없냐 이거랑 이거 스타프루트 시앗도 그냥 팔까요? 200원 강젤리도 팔고 이거는 언제가 쓰니까 솔방울은 팔게? 네비도? 팔만한 거 없냐? 단풍 토파즈? 토파즈 도토리? 도토리는 안 돼 BGM 멜론 씨앗? 그래 개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개수 타이트하게 사야 되니까 9개 야 0끄레 151개 사야 되는데 계산해봐봐 석탄? 돈 아까운데 석탄은? 토파즈는 남기라구요? 12,080원이에요? 12,080원이 있어야 씨앗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팔면 되겠는데?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팔면은 조자마트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씨발 피해를 개새끼 이색은 팔기만 할게 여름이네?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아니야 공기가 너무 후둑지건해서 스프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옷 좀 시원하게 입자 이 새끼 이거 안 사? 그럼 이거는 대장장이? 대장장이? 젤리도 대장장이가 안 사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하네? 근데 이것만 팔아도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왜 가냐? 노그랜드 조자마트 얼마나 든든한데 비료요? 야 근데 비료는 내가 자급자족 억지로 지어짜라는 게 맞지 않아? 마귀신다 체질 조자 그 새끼 불량도 팔아요? 미친 새끼네? 어쩐지 씨발 개새끼 킹해를 음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피에르가 퍼트린 헛소리라고요? 그래요?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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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중국산 씨앗이라고요? 음해 아니에요? 와 이게 시골 무섭다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네 대형마트를 어 자기야 잠깐만 피크닉 중이야? 태닝 난 쎄빠지게 그냥 자연 태닝하는데 농사인이라가지고 태닝이란 걸 아네 어? 왜 안사? 젤리? 돌아버리겠네? 아 저거 할배 루이스씨만 산다던데? 이러면은 그냥 조자로 가야돼요 답이 없어 돈이 그게 사려면 15,000원에 있어야 잠깐만 12,800 되나? 151개 산다고 생각해봐봐 151 곱하기 80원 어? 되네? 그러면 조자가 10% 쌓아기 바로? 그럼 151 곱하기 72 차이 심한데 음해 졌대네 조자 사면은 썩은 멜론 나온다고 말도 안들어 유언비오 존나 터뜨리네 음해 졌대네 진짜 하지만 그러면서 피해되게 와버린다는 와 필요 100원이나 받아 도라이야 근데 조자에서 사면은 마을 외관에서 뒷담 깔 것 같아 얘 새끼들 71개잖아 그지? 80% 80% 와 와 우와 됐고 되는거 아니야? datos 어 40번에 다시 우리 피에르가 진짜 무슨 생 10냥아치로 보이시나 80개 80개 하고 그냥 남은 돈 비로에다 다 박을까 도감 잡 도감에 토마토 하나에다가 토마토 고추였나 하고 양깁이 밀이 다 있다구요? 양깁이 밀? 해바라기요? 가을에 심어도 되니까 급하지 않잖아? 가을에 홉도 가을에 할 수 있잖아 그냥 이것만 해 로고 헤일리가 해바라기 뭔가 좋아하는게 잘 어울리긴 해 뭔가 어울린달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이 맘같이 우니 이 말 하나랑 해요 늦어지만 이렇게 하고 좀 빡세 잠깐만 몇개 부족한데 이따 비료작버터 하자 여기가 멜론이야? 이렇게 하고 28개? 일단 멜론 먼저 뿌릴게 이따 비료작버터 하자 그래 이래도 오하열이 이래야 편안하지 이러면은 잠깐만봐 오십 오십이개? 수액이 백개가 필요해? 아이씨 기다려봐 해야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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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잖아 그래도 그지? 뿌듯하잖아 잘했다 싶지? 나무를 스무그루로 베야된다구요? 비료는 무조건 심기전에 줘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스프링쿨러는 지금 만들려면 재료가 고급 스프링쿨러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딸려요 이거봐 손실이 얼마나 최소화되냐고 어? 심고 자라면 못준다 이냐고? 해초 빨고 아 도무지 아 근데 비료가 무조건 근데 사이클상 오늘 안 심어도 되긴 해 그치? 이십구로 금방 한다고요? 근데 이게 금방은 하는데 내 기력이 이게 받쳐줄까? 수행 여섯 개 수행 여섯 개 뭐야 여기 길이 뭐야 여기 길이? 수행 여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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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 씨 손을 못 참아요 22개 몇개 남았어 82개? 좀 많이 남았을.. 비싼네 근데 하면 ㅈㄴ 뿌듯할듯 진짜로 생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기력이 몇개야 그러면? 52개? 그러면 26개 만들 수 있잖아 116개나 필요하다고요? 그정도는 아닐텐데? 3개 있어가지고.. 그정도였나? 펜 4개? 안되겠는데 그럼? 물인데? 내일 심자? 어차피 며칠 빌걸? 여름 다 가기전에 어차피 4번밖에 못 심어 못마랄? 음.. 하나 더 빨자.. 젤리 왜 먹냐구요? 시간 남으니까 뭐.. 혹시 나무 밑동은 왜 안 자르시는 건가요? 행동력 아끼려고.. 아끼는 중? 몇 번 더 쳐야되가지고.. 그마저도 채손실이라.. 물을 왜 뿌려놔야돼? 비료 없어져? 아..잠만.. 아이씨.. 치워!!! 됐어 아.. 괜히 비로 뿌려놔가지고.. 불편하네.. 아이씨.. 아.. 뭐야 여기.. 있는거야 없는거야? 아.. 아.. 뭐야 여기.. 있는거야 없는거야? 이마저도 불편한데? 이마저도 불편한데? 가운데에 또 뿌려야겠는데? 그래도 뿌듯한 하루였다.. 아.. 비 안오냐? 하.. 아이씨.. 내 스타드블릿 세계를 이상한게 봄철 내내.. 비가 두 번 왔어.. 어? 비로 사라진건가? 이게 뭐지.. 왜.. 아.. 아.. 어카.. 진짜.. 프링크한테 산 비룬거 같은데? 그 새끼야? 설마? 그 새끼인가? 딱 한 5개 샀는데.. 피에르 피에르.. 피에르 피에르.. 프랭크를.. 몇개 빚는지만 세자.. 어? 속상보다 많이? 하나.. 둘.. 셋.. 아홉개? 두개만 캐면 되겠는데요? 아홉개? 수액 열여덟게? 아홉개? 그럼 열여덟.. 수액 열여덟게? 재료 뿌리고 잔물 심어두면 물 안 뿌려놔도 땅 안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타이밍이.. 아.. 물만 안 뿌리면 그러면은 뭐.. 성장도 안하니깐 5개.. 또 안 뿌려놔서 네.. 아무리.. 그러면은.. 북으로.. 지료... 다... 비교.... 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여기는 그냥 밑동 빼죠? 천사에 조절이ончика 그냥 비로 돈 좀 사는게 맞어 수액이 좀 빡센데 나중엔 족진제를 뿌려 아홉개 하고 그래도 멜론이 오래걸리는데 멜론을 좀 미리 심어놔서 목돈 좀 들어오긴 할 듯 아홉개 그래? 지능 상승? 아아아아이 아이아이 아이씨 네 물이 72개가 딱 두개 아니 72개 뿌리면 되는데 80kg 되니까 한번 더 와야되는 굉장한 불편함을 그냥 뭔가 그러네 계속 와 블루베리랑 멜론이랑 어차피 어차피 같은 날 아니었지 하루 차이 나네 휴 어 어? 여러분들 네 한거 신한수죠? 한칸씩 더 넘겨서 손실낼 때마다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아니 아니 이거는 한번 심으면 4일마다 다시 자르면 돼 블루베리가 편안하잖아 여름은 30일이에요? 28일이죠 그냥 모든 계절에서 28일 까지지 그냥 모든 계절에서 28일 까지지 나 농사의 노예가 된건가? 뭐 아니 잠깐만 어떻게 된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젤리 먹으면서 해야 되나 이거? 아 아 아 아 아 비상시 먹어야 돼 그리고 날씨 와앨 안맞아 아 autobogenic 2 폭발물을 이용해서 철도부근에 산스터로니에 큰 바위로 맡기만에 길을 뚫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잔 구조당하는거야? 뭐? 인간주민분들이나 피해가 발생되는 재산에 관해 어떤 책임도 안진다는데? 도라인가 이새끼? 도라이세요? 지들 때문에 저거 저사단 난건데 이거를 뭐? 미친놈들을 다 보겠네 어차피 내 종류잖아 심을꺼 한개의 이거 손해는 괜찮아 이 정도는 오하율을 위한 손해 나 이해해 이 정도 손해는 나는 감수해 이렇게 하고 일 손해는 뭐 오하율이 더 중요해요 됐다 깔끔하다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땅에 수정 아우 근데 땅 수정도 이제 좀 빡센데? 개수가 이렇게 해서 낚시 어 낚시 해도 되고 일단 올라가죠 나 지금 그지 새끼 돼서 39원밖에 안 남았어 비 근데 여름에 비 많이 온다며 믿자 꿀애가 알아서 연봉물 퍼먹겠지 뭐 해일리 또 해변가 있니 혹시? 어? 뭐야 아 지금 또 주점에서 또 이거 헬스 그거 하고 계시구나 아니 헤일리 왜 자꾸 알렉스랑 같이 다녀 짜증나게 형님 마우스 휠으로 인베 칸 옮기기 가능합니다 이미 아셨다면 지우치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여회에 에어로빅 타임때 한번 인사 좀 하고 레시피 없이 요리를 시도한다 운동은 재밌을 수 있어 어 잠깐만 말 좀 다 하고 가 아 로빈씨 로빈은 됐고 아 조디씨도 됐고 아 여기다 아지매 밖에 없네 아니 그 에밀리밖에 없는거야? 에밀리가 잠깐만 뭐 좋아했더라? 토파즈 디스 이즈 포 유 이 돈의 따뜻한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다잡아주지 오늘같은 날 이게 필요했어 고마워 에밀리가 좀 착시 좀 착실하긴 해 일도 열심히 하고 어? 아 저 새끼는 알렉스 저 새끼 진짜 아 진짜 어떻게 하셨고 아 진짜 아니 장모님 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잘하자 여기저기 밑밥은 깔아두지만 마음은 헤일리에 가있는 한풍수 가니아니 한동수 큰음 알렉스는 그... 아이스크림 장수에요? 지금 마치 남자친구 편의점에서 일하면 여자친구 놀러오는거랑 지금 똑같으면 뭐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언니가 다람쥐빵이라고 부르는걸 구웠어 맛이 어땠냐고? 그래서 내가 복실한 꼴이니까 근데 헤일리가 미스 봄처녀라 인정해 인기 많지 날 위해서 고마워 5년 연속 봄농도로 쌍했으니까는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그 다음에 패니 레아 알렉스가 형한테 관심있나봐 뭐였나 글렉스여 어디갔지? 좋아하는 선물 어떻게 보는거에요? 저는 안보이던데 모듭니다 F1 누르면 돼요 모두 깔으시면은 유닛 다 outlets 가짜 되서 흐흑 일단 여기 레아는 있는데 아... 페, 저기있다 편익 선생님 그 createsunkt," американ 다시uter 너무 기olare 미encias 마을이 안전하게 하지만 항상 아이들을 집까지 바라다줘요 아 이쁘기네 마을이 안... 지금 애들 데려다주고 있구나 농숙 아저씨 마을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 좀 말해줘 어린 것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요 고마워요 특별해 보이네요 여름에 아이들과 독서하는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이만 때쯤은 조금 편하게 지내니 좋아요 제스는 여기 얘랑 나중에 커 크면 빈센트랑 잘 될 거고 귀엽잖아 다행이다 헨리가 내가 주는 거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오두막에 있는 거야? 레아야 어? 어? 아 문장관 안... 아 나 못 들어가? 우리 그 정도 사이 아니야? 레아씨 그 정도 사이 아니긴 하네 레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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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NBC 레아씨 레아씨 gymn 레아씨 레아씨 에 sold 여넝 어디 가셨지? 일부러 없는 척은 안 하실 것인데 낚시만 쬐끔 하다 가자 또 봄 여름 낚시면 또 여름 낚시대로의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신가 보네 홈트 중이신가 보네 뭐야? 여름 생선? 내가 데뷔를 안 했다 여름 생선이 좀 활동력이 좋은... 어? 잠만 여름 생선이 좀 힘이 좋네 시즌 1호 여름 생선 왜 또 나와? 손맛이 뚱이 느낌이긴 한데 여름이잖아 왜 이러는데 뚱이 왜 또 여름에도 나오는데 멜론이든 블루베리든 해가지고 뭐가 그 절임으로 좋아 블루베리 잼이야 멜론 잼이야 뭐야 뭐야 멜론 멜론을 절여요 그러면 얘 한 통에 몇 개 들어가 아 또 뚱이다 아 왜이러 아 또 뚱이지 이랄고 또 뚱이지 아 저 뭐야 얘 멜론 별로라고? 절임은 싼 게 좋다고? 멜론 비싼 거 아니야? 멜론을 술통에 넣어야 된다고요? 어 야야 이건 진찬데 잠깐만 다른 어종인데 이거는 뚱이랑 손맛이 달라 뭐야 이거는 슈퍼 해삭 기력 225 체력 100일짜리 468 밤에만 나와 근데 파는 거지? 파는 용이지? 아 이건 축제 때 써야 돼요? 회관에 넣어야 된다고요? 회관에 아닌데 얘는 회관용은 아닌 것 같은데 회관이면 여기 떠 회관용이라고 넙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가을에 그 요리 재료로 제출하는 거고 해삼 하나만 킵하고 나머지는 팔아도 된다 이거지? 가을 축제용 너무 많이 오래 쟁여놔야 되네 근데 좀 귀한가봐 슈퍼 해삼 잘 안걸리는 건가봐 비싸긴 해 근데 금별 좀 아깝긴 하다 그래서 넙치 팔라주고 마우스 마우스 배터리 다 됐어? 병아리 살 돈이 이게 될 려나 모르겠네? 뭔 소리야 그 공사한 건가? 그 북쪽 뚫었나 본데? 수잔? 병아리 하나에 800원이에요? 비 좀 와 제발 아니 왜 나만 안 와 비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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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수잔씨 아아 에메랄드 농장에 농장 중 이제야 처음 뵙네요 아아 아아 인사까지 오셨네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해 에메랄드 농장에 놀러와 예 좀 부끄러운데 내 행운해보라서 반바지를 잃어버렸어 자네를 믿어도 될 거라 생각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걸세 찾으면 돌려줘 루이스씨 여기 물도 좀 주고 어 여기 내가 입고 있는데 그 바지였어 이거 루이스씨 거였어? 이거 내 건데 이거 심으면 바로 자라네 하루만에 그럼 그냥 절임통은 안쓰.. 지금은 안쓴게 맞겠지? 이거 다 자란다 쳐도? 아니 근데 이게 참 비가 와야 내가 광산을 가서 좀 철광석이든 금광석이든 할텐데 이거 비가 안 오니 물뿌리기에 노예가 되버렸네 그리고 저 드미트리씨는 저 동굴 그 백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말로는 뭐 금방 하는 것 같더만 이미 됐어요? 엇갈버렸네? 엇갈버렸네? 동굴 왼쪽에 있는 덴가? 어디지? 엇갈버렸나? 그럼 가면 쌓여있는건가?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열한시 방향? 여기서 열한시 방향? 대확장은 오른쪽 중앙에 있다고요? 여기가 물음표로 되어있네 오른쪽 중앙? 북북 돌린거면 목욕탕도 열린거 아닌가? 여기가 물음표로 되어있네 오른쪽 중앙? 여기 여기로 가? 농장 내에서야?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되고? 동굴 찾자 여긴가? 응 여기 여기 여긴가? 아 여기네 좀 널찍하게 뚫어놓자 드미트리씨 없다지 지속력 제가 무례했죠 살구 야생자두 채집 좋구요 비워놓고 여기가 또 목공소 쇼컷이다 어 어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가는건가 시청 잘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오 드디어 뭐야 이거 또 백량금 이것도 여름채지 이건 뭐 아니네 오 여기로 가서 온김에 수잔누 한번 보죠 수잔누 나 왔어요 에메랄드 농장 수잔누 수잔누 나 왔어 드디어 조지가 조자가 바위를 치워줬어 로이스 총장 나는 조자가 바위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많은 분쟁이 있었지 조자는 사과를 하지도 않더라 드디어 조자 이 개같은 년 야 근데 이게 뭐야 이 집 존나 술 이거 술인가 개부자네 아니 양조장을 하고 계셨어 오쿠통 보소 오쿠통 보소 오격탕 오격탕 여기는 뭐 뭐지 운동은 뭐 사우나 하는건가 그건 줄 세차장인줄 기력을 채워 12 오오 아니 개사기잖아 뭐든가 이것도 이렇게 빨리 차요 아 잠시만 배 아프다 화장실 좀 뭐 이렇게 빨리 차 아니 낚시가 되겠냐고 지구 스팸 스태프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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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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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약간 컨테이너벨트 약간 요 코스인데 이거? 어? 요 루틴으로다가 쫙 가가지고 근데 제법 오래 걸린다는 거? 컨베이어 이리로 해서 어... 야 근데 은근히 좀 걸리는데? 그래도... 5층만 뚫을까? 50층까지만 뚫어볼까? 이제 삼지창 오너야 이씨 이리로 와 이씨 이리로 와 이씨 불굿다린기 그음이 시건방지게 내가 누구? 삼지창 오너 이리로 와 이씨 들어올 게 없어 이제 루아 쥬럽떡들이 쥬럽떡들이 너무 맛이 없는데? 철곡말이 없네? 아 금... 어... 곡괭이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원래 한 번 한 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치면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족밥이라 그런가? 이리로 와 소리보소? 46층 어? 아 내가 우클립으로 스킬로 잡은 거였나? 혹시? 그래서 아까 딜이 이거거든 으음 쑤시는 거는 딜이 달라 오케이 오케이 48층 다음은 곡괭이 업그레이드가 필수 일등 무조건인데?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뭐 요정도면? 이리로 와 으흠흠 꺼져 이씨 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줄 어디서 계단 스멜이 좀 나는데? 계단 계단 빵긋 빵긋 바로 50층 뭐야? 왜왜왜 열자마자 있지? 50층 프리패스인데? 컷 거기다가 여기는 무려 철강석 원산지 수준으로 널려있구요 우마이 근데 철강석이 구리에 비해서 좀 비율이 좀 그렇네? 하나 따는데 별로 안나오네? 이리와봐 입구에서 들어와 들어와 쑤셔 쑤셔 들어와 사인장 해주고 자비장 개좋다 이것도 몸 많이 잡으면은 길드한테 좋으니까 잡으면 좋기나 그치? 길드 캐스트있어가지고 해주고 50층 뚫었구요 아 왜 55층 마렵지? 툰드라 장아! 뭐야 이건 또 방어력 플러스 2 면역력 플러스 1 개꿀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니요 저 저 철광석이 더 필요해가지고 나 철광석이 더 필요해요 55층은 무리인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모로 어 그냥 한층만 더 내려가서 철광석 있는 집만 힐끔 하고 가자 12시에는 나가야 되거든 근데 좀 운이 없네 갑자기 여기서 갑작스레 안 나와버리네? 아이씨 그냥 갈까? 이건 어깐데 탈지나 걷다? 가자 또 몰라 이런 데서 의외로 음 가자 내가 보기에는 한층 50층까지 뚫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듯? 오늘 운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잠깐만 호스가 여기 좌측으로 가나? 이게 길이 안보이냐? 여기였나? 시훈아 어디야 여기? 뭐야 여기? 뭐 어찌됐든 뭐 못한 길이면 아 나 나 진짜 괜히 안오던 길로 오려다가 30분 여기 길을 내가 잘 안뚫어놔가지고 비포장도로라 좀 불안하긴 한데 걸림턱이 많은데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돈 아 기럭 손해가 존나 크네 어? 고마워 어 어 괜찮아 돈 얼마 없죠? 천만 다행이죠? 근데 기분이 드러운 건 어쩔 수가 없나? 아 아 아 기록 손해는 사우나 가면 되긴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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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씨를 쳐놔야겠네 이거 아 아 아 진지공사를 안해놓은 탓에 이 사단이 나버렸다 스프링쿨러가 재료가 정제든 성흥이 있어야 돼 금주개랑 아직 구물 못 들었어 내가 이거부를 만들어야지 이거 어줍지 않게 이거 철주개 아깝게 그치? 우정은 고급으로 바로 가야지 고급으로 그리고 곡괭이 엿글이 좀 급선무인 여덟 칸이라고요? 위아래 좌우로 여덟 칸이란 거야? 가을에 그러면은 스프링쿨러로 설계를 해야 되나? 삼삼? 그러면 이제 노예의 삶에서 농노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광산이랑 어부일을 여유있게 해낼 수 있다 지금은 그저 노예다 대학장은 고급 스프링쿨러 소피아 논색을 판다고요? 대학장은 소피아가 얼마에 파는데 레벨업하면은 되긴 하는데 뭘 레벨업을 시켜야 돼? 레벨업하면 다음날 괜찮긴 해 20 어? 또 탈진이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또 탈진이야? 자 근데 쪼금 곶갱이부터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곶갱이부터? 사우나 먼저 갔다올까? 아 돈이 없네 아 그지네 사우나 갔다와서 진지공사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씨앗에 돈이 몰려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어? 어? 그러면은 그 돈 메꾸려면은 지금은 낚시밖에는 답이 없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 블루베리를 모으는데 있어서 그 인고의 과정이 너무 길다 그치? 아 그 12일간의 기다림 차만 들어간데만 헤일리 입고 이러진 않겠지? 평온은 nenhum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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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 uereth 그래도 아. 어 뭐야 언제됐어. 언제됐어. 아니 사우나인데 반응은 왜 화장실인? 반바지요? 반바지 못찾아야 한대요? 뭐 사우나에서 뭐 두고 가셨네? 칼을 다룰 줄 알았다면 산호수 옆에 있는 동굴을 타망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안은 시원하겠지? 목요일? 선물 한번 쭉 돌려야 되겠는데 금토 일요일 되기 전에는 선물 한번 쭉 돌리긴 해야 돼 뭐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존재님 하지만 모리스 산사태 때문에 로빈의 집으로 바위가 몇 개나 굴러떨어졌다래 수자는 산사태 때문에 다쳤고 수술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못 뭐든 간 다 통제되고 있으며 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존재님 그럼 조자가 강의 투기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설명하겠다 모리스 낚시꾼 윌리가 조자 CD와 조자 콜라케를 엄청나게 넘는다고 하더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펑길 공화군법 21쪽 1항에 의거하여 조자 주식회사는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항상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동숙 안녕하신가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네 좋은 하루 보랭이란 모리스 진짜 이 새끼 안되겠는데 모리스? 조자는 스타드 밸리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자의 지휘 아래 함께하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하죠 이렇게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 있는 건 참 행운이에요 책에 푹 빠져 있으면 설명실을 읽기 쉽죠 내가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걸까? 미안해요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혹시 조자 콜라는 안 좋아하시나? 가벼 진짜 페니는 좋은데 그 페니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 선물은 여자만 주... 네 맞습니다 남자를 왜 주죠? 백냥금 진지공사 좀 하죠? 미리 동선 아끼려면 이거 해놓고 미리 동선 아끼려면 이거 해놓고 미리 동선 아끼려면 이거 해놓고 곱깽이랑 진지공사 세트로다가 이렇게 해서 밑등도 그냥 파져 아 나 병아리는 언제 사? 네마리... 한 마리에 800원이야? 네 한 마리에 800원이야? 한 마리에 800원이야? 그럼 4마리까지야? 그럼 3,200원? 아니 닭장만 늘어놨고 그냥 꿀에 집으로 써야겠는데 자 깔끔하게 보리야 조심해 도끼맞아요 도끼맞아요 아 노목은... 아니요 미관에 굉장히 해칩니다 미관을 위해 여기도 그냥 언젠가는 내가 뭐 여기도 써야돼 뚫어 그냥 다 진지공사 다 해 이런거 깔끔하게 하라고 길을 헤매도 여기 뭐... 뭐 팜이예요? 여기 뭐 모짜리 같냐 여기는 왜 싹 다 캐고 어이구 이렇게 무성하게 났어 벌초할게요 벌초 뭐가 이렇게 더러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옳지 됐어 깔끔하잖아 정리해주고 여기도 뭔가 이거 마음에 안드네 벌초 싹 다해줘 벌초 싹 다해줘 그래도 여기 할아버지가 남기신 곳인데 정리 깔끔하게 해야지 너무 더러웠다 됐어 요정도는 해주고 깔끔하잖아 할아버지 무덤 왼쪽에 있어요? 아이고 못난 손자가 한 번을 못 찾아갔네요 아이고 어우 시원하다 어? 개운하다 여나무도 좀 정리하긴 해야되는데 그치? 여나무도 좀 정리하긴 해야되는데 그치? 너무 가려 이것도 이거 길막잖아 이런거 정리하고 그거 싹 다 배 싹 다 배 돌 치워주고 돌 16 됐어 요정도면 뭐 깔끔한데? 어? 사우나 한 번 더 가자구요? 그럴까? 아 아 아 아 그래 이렇게 진지공사를 매일 할 수가 없어 다 채우진 마 밤만 채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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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진지공사는 하루에 뭐라 하는게 맞다 그치? 아무도 없어 또? 사우나 공짜야 개질이지 스타두밸리 시티 진짜 좋을지도? 요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무 네그릇만 캐고 자자 나무 네그릇만 캐고 자자 아 아 그리고 이 달리기 이속발라지는거 이거 급해 지금 이거 인권이야 보니까 그걸 이동이 얼마나 이게 이동하면서 이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참 헤아릴 수가 없어 손실이 네? 마구깐을 돈이 없는데요? 여긴 어디지? 그 계속 하잖아 어 싹 다 밀고 자 여기 시야를 가리는 요 여기 시야를 가리는 요 여기 시야를 가리는 요 349 349 광지라면은 지금 잠시만 경험치가 몇인데 지금 나 이거 언제? 이거 언제 올려? 물이 물이 됐으네 32 16방 32 그 알뜰하잖아 레벨을 못해서 또 탈진 페널티라 아씨 짜증난다 아우 진짜 조자 있을 때와 노동 강도의 차이를 모르겠다 괜찮아요 조자는 족바지게 벌어봤자 사장만 배부르잖아요 여기는 제가 족바지게라면 제가 배불러요 차이점 아시겠지요 차이 확연하죠 차이 확연해요 지금 배부른거 맞냐구요 헤일리 얼굴만 봐도 배불러 진짜로 페니 레아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고 에밀리 그 미녀들 4명의 미녀들과 썸을 탄다고 생각해봐 진짜 농사 일하면서 콧밥 콧노리가 절로 나올 듯 이거는 농사 라이프의 희망편이다 이거는 농사 라이프의 희망편이다 이보다 좋은게 없다 닭장에 닭을 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 나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닭이 먼저냐 이 난제를 이제 알 것 같아 돈이 먼저였어 계란이든 닭이든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난제의 대답은 다 돈이었습니다 25원 1개보다 안 받네 내일은 좀 비가 와줬으면 하는데 구름 떠다니는 거 보니까 내일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야 제발 아니 언제 비 와 여름인데 아니 스콜 왜 없는데 나 또 탈진 걸릴 뻔 개같은 거 나 쟤 돌아버리겠네 그래도 여기 뚫어놓으니까 그래도 사우나 안 생겼으면 우리 어쩔 뻔 했어 사우나 세워놓고 먹을 거 좀 당 엄청 떨어진다 몸 담궈놓고 견과류나 가져와야겠는데요 사우나 한번 땡기고 늘 다른 시간대에 오지만 여기 나만 이용하라 봐 개인 모국탕이야 나 로마 황제냐? 왜 아무도 이 좋은 시사를 이용하지 않지?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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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shoe 아흠 아 감사합니다 스타드 블랙은 연애가 컨텐츠가 아니지 인생 그만큼 연애는 인생의 필수 불가결이다 그냥 인생이지 그래요? 연애는 곁들이지 농사가 더 중점인데 오늘 금요일이지 그러면은 잠깐만 마을 가면서 선물을 좀 줘야겠는데 그치 땅의 수정 두개 토파드 하나 넉넉히 수선 하나 요정도 들고 가면은 선물 충분하지 않을까? 가죽장아 좀 버리자 아이씨 인벤토 자세해 로고? 뭐야? 하이씨 인베 도둑 아이씨 인베 도둑 도둑 아니 도둑 은퍽 고정 이씨 인베 현재를 어떻게 꺼낸다? 삼아 패니까 꺼내줘? 어머! 제가 도와드릴게요 밀러씨 아니지? 여기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 걔네 오자 부리지 말라고 내 그런 것도 못하는 거 잘 뭐야 어? 참 친절하거나 팬인가 넌 먼저 조지씨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했어 2번일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애들이 티야 저번에도 헤일리도 그렇게 티처럼 하니까 되던데? 알았어 참 친절하구나 팬이 조지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저 도우려던 것 뿐인데 흠 흠 흠 흠 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했어 팬이 그렇게까지 정제 무리일이 아니었는데 흠 진저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네 괜찮아요 밀러씨 이해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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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든다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흠 흠 흠 흠 차라리 젊을 때 죽는 게 이건 좀 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하는 거야 정말 좋은 말이에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받고 싶은 존경을 다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대해야 해요 팬이 너무 참았는데? 글쎄요 당신과 대화를 해서 그런가 재밌었어요 동숙 이만 가봐야겠어요 너무 참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안 오른 거 아니야? 흠 흠 흠 흠 대답 잘한 거 맞아요 저? 안 오른 거 같아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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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얘네는 다 티야 4번 했어야 됐다고요? 빨리 뒤지고 싶다고 했어야 됐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 한동숙 씨 아 그러면 인생 십 몇 년? 15년 남은 건데 내 스스로 지금 셀프 목매담 하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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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피아 웬일로 말까지 엇 흠 흠 Di 스토리 있어 스토리 에밀리가 자고 있는데 에밀리 꿈꾸네 여긴 어디야 하늘 섬이야 무위와 무위와 무야호요? 왜 여기 있는거야? 뭐야 내 꿈꾸는거야? 에밀리? 기억난게 있어 가장 작고 단조롭고 간단한 빛도 멋진 비밀이 있어 이제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 이건 징조야 응? 뭐라는거야 신대림 받았어? 동숙에게 뭔가 특별한게 있어 우린 인명은 곧 교차 될거야 널 볼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 This is for you 이 노래 따뜻한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지 오늘 같은 날 이게 필요했어 다음 페니 헤일리 어? 또? 누구야 보네요 따라오고 나온거야 나를? 아 펠리컨 말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하루네 내 친구들 뭐야 어? 안 돼 가엾은 것 내 아기가 부러졌구나 흥부셔? 너도 남들과 좀 다르구나 그렇지 나처럼 걱정하지만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간호해줄게 모든게 괜찮을거야 에밀리도 참았는데 부상당한 앵무새를 집으로 데려가 날개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제 에밀리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의 의미로 에밀리는 앵무새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암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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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안녕 날씨가 참 좋은데 그렇지 소피아는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게 없네 조작 콜라라도 하나 싫어 이 정도로 나의 위에서 고마워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데 쇼핑은 실제로 내 건강한 화학물질을 발생시킨 데 알고 있었어?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해 나도 쇼핑 좋아해 레아 페니 안 준 애가 페니랑 레아지 다 어딨지? 존나? 페니는 좋지 레아는 좋지 레아 페니 여기 있네 박물관 레아는 어디 있는 거지? 아이씨 일단 박물관 가자 페니 안 준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칼리코 사막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버스가 고장났어요 사장님 말로는 마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안 그랬으면 진짜 고쳐주셨을 거라고 여기 선물입니다 페니씨 고마워요 자매가 나에 대한 호감이 높네 페니 레아까지 4명까지만 하자 소피아는 무리다 아 그치 쟤는 너무 까탈스럽다 어디 찍었네? 레아가 안 보이... 아 오두막 아 좀 빡세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칸재리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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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돌아오게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내가 직접 가서 열심히 파다 나르는데 저 새끼는 알렉스는 그냥 아이스크림에서 아이스크림 이지라고 했으면 헤일리가 알렉스 알렉스 이제 쩌같네 인생 드럽네 진짜 그래 이거 제대로지 그래 생선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그냥 어 손에 묻으면 꼭 씻는 거 있지 말고 냄새가 뱉면 7주 정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구 폴짝 그래서 요즘 생선은 좀 많이 잡았나? 네 아이아이아이 우정이지? 윌리씨 마음에 드는 친구구만 낙시하는 남자라면 믿을 수 있지 어? 왜 그러는거야? 적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곤 하셨지 그래 계속 힘내라고 물에서 산다는 생선은 다 잡아본다면 자네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줄테리 말이야 괜찮으세요? 그게 뭐 요즘 장사는 잘 안되더라구 마을회관이 폐허가 될 때쯤부터였을거야 생선이 예전만큼 팔리질 않아 먹고 살려고 일을 요즘 두배로 하고 있네 일을 두배로 한 거 맞아요? 다섯시에 칼탱은 쳐박고 주말에도 쉬던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시간도 없고 말이지 하지만 상황이 좋아진다면 자네한테 보여줄 만한 게 있네 에이 그래 뒤쪽에 있어 젊은 시절은 지난 지 오래된 옛 친구가 언젠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걸세 알겠고 그 미끼나 좀 저 미끼 사러 온 거라 온천 때문에 삶의 그 질이 높아졌어요 온천 안 했으면 지금 꼼짝없이 할 게 없어졌을 거야 그 소중한 온천을 조자가 못 가게 했단 말이야? 참치! 야 150cm 참치? 지린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참치 뱃살 이렇게 해가지고 초밥 아니면 그 무순에다가 숭어? 무순에다가 그 기름장 딱 이렇게 해가지고 김에다가 딱 해가지고 싸먹으면 소주 소주 그냥 와사비도 살짝 넣어줘야 돼 가자미는 뭐 구워가지고 와사비 간장 딱 찍어 먹으면 아 배고프네 새벽에 아 아 미끼 좀 더 살 걸 토요일 날 제가 일 안하잖아 아니요 참겠습니다 이럴 때 참아야 돼요 낚시보물 상대에서 확률적으로 생선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스킬인가? 스킬이에요? 새로운 능력 스킬 확인할 수 있는 건가? 뭐 스킬 배운 것 같은데 능력치가 오른 건가? 별모양? 아 이것도 수집을 해야 되는 거네 와 컨텐츠 무궁무진한 거 보소 이거는 모두 아니라는데 패치라는데? 책은 그냥 패치야 어? 어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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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됐다 이거 아 이거 아 처음에 너무 놓쳤어 음료수 먹다가 아 C 이거 뚱이인 것 같은데? 이게 뚱이인 것 같은데? 이게 뚱이인 것 같은데? 어? 참치인가? 한 번만 더 하죠 제발 어? 오? 싱싱한 생선알 절임통에 담아서 더 깊은 맛이 났도록 수성시킬 수 있다 숭어어안 맛있되네 맛있되네 뭐지? 해초마저도 초장에 듬뿍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명란젓에 흰쌀밥 먹고 싶다 명란 바게트 먹고 싶네 성심당 마그마 정동석은 좀 더 내려가야 나오는 정동석 느낌인데? 더 지하 10층으로 더 내려가야 나오는? 흰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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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만간 낚시 레벨 8렘? 그럼 이제 이 날뛰는 생선들 더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거 아니야? 갈수록 레벨 높아질수록 흰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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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위아래 드립을 줬다는데? 아니 위아래로 바로바로 움직이면 감당이 안 돼 마취된 것 같다 보아템 바로 메시한테 녹았어 메시 총 맞아버렸어 아 저런거 잡아야 되는데 진짜 야 이거 해삼이다 이거 해삼이다 해삼 왔다 아닌가? 해삼치고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해삼! 슈퍼 해삼! 89cm 해삼치 아니 이 사람 마우스로 진짜 있지를 느끼네 감사합니다 아니 느낌 오잖아 그리고 그 책 먹어가지고 이제 보물상자 깔 때 좀 기.. 약간 좀 가차는 맛 난달까 지금? 좀 기대되고 설레는데 약간? 보물상자 열때마다? 그 두번째 손가락에 느낌이 와요 입질이 와 얘도 해삼필인데? 흠 아니야 얘 해삼 아닌 것 같기도 해 너무 얌전해 해삼치고 뚱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얌전해 해삼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쳐선 안되네 넙치? 맞다 아 나 내려올까봐 안 땡겼는데 아이씨 승리진 한건데 방금 위로 땡겼다가 저새끼 내려오면은 이거 다시 내가 안 되니까 미리 좀 승리진 한건데 이새끼 안 내려오네 일단 처음에는 좀 땡기고 시작해야되네 그냥 추진력 좀 얻으면서 따라가면서 게이지 그야 쓰레기야? 아우 조자시치 으이씨 방금 별똥배 떨어지지 않았냐? 넙치 철인가? 넙치가 많이 나오네 가야겠다 말 걸지마 바다는 좀 삼삼하네 진짜 해산말고는 뭐 없는거 같은데 과자미, 숭어 참치 참치는 킵하고 오리스도 버스 타고 출퇴근하네 저기서 출퇴근하나보네 그래서 해초 220원 참치 슈퍼해사만 하나 팔아도 되잖아 하나 킵해놨으니깐 넙치 해초도 그냥 팔자 65원 쓰레기도 이거 좀 미안한데 좀 가져가시고요 요거랑 참치만 내비두고 좀 치워주시고 80원 87원 87원 됐어 나무 858개인데 저거 AS 할까? 들고 와서 그냥 AS 300개 300개 들잖아 뭐야 틴커벨 여기 웬일? 이게 왜 온거지? 어? 어? 뭐야 쪼자나네 해줄거면 좀 많이 해줘 야 하나 저거 왜 해가지고 괜히 아 짜증나 아니 순서가 이게 그래도 멜론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냥 캐고 기다리죠 그러면 블루베리면은 진짜 블루베리면은 진짜 아 아 일어나자마자 티비를 봤어야 되는데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 원래? 어? 야 많이? 잠깐만 한 개가 아닌데? 좀 많이 했는데? 뭐야 뭐야 세 줄? 좋은데? 아 이건 좀 이건 좀 고마울지도 아 이건 또 낫이 있어야 돼 이건 좀 고마울지도 이건 좀 고마울지도 그러면은 뭐 멜론을 심지 그냥 저기는 그냥 심지 않고 그냥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비료가 날라가잖아 아 7일 남았거든? 기다려봐 그러면은 7일 짜리 한번 찾아보자 6일? 7일? 3일? 10일? 3일? 11일? 4일? 신나오änger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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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맞ç랑 이 arcade lindo? 넌 civic vious ves 9일? arrives 6일? cm2 가격 4산돌이네 2천원 3천 4천 이거 하나 들어가냐 하나만 빼 야 뭐야 님들 밀 나 거짓말 친거야? 이거 도감이라며 아니 나 속인거야? 금별 멜론을 빼야되요? 나중에 열려? 금별 멜론 5개? 여기 빼고 나머지는 8개? 3천원 일반 1개 그럼 이렇게 팔고 마을 갔다오는 김에 곡괭이도 업그레이드 하자 어떤데? 5천원 될거야 아마 비정화! 비엇가가 너무 심한데? 어? 아 멜론은 뭐 있긴한데 이건 나중에 심고 7일짜리 씨앗으로 몇개 부족하지? 3, 6, 9, 12, 15, 15 아 또 큰일날뻔 했다 선물 두개 다 줬고 레아 아 레아가 다 좋은데 위치가 너무 멀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아가 멜론을 아 좀 비싼걸 좋아하네 멜로나를 좋아해? 살구도 좋아하네? 땅 주죠? 민들레 주죠? 민들레 좋아하나? 뚜두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냥 샐러드... 아니면 샐러드 주지 뭐 멜론이 비싸니까 확실히 좋아하네 뭐야 오늘따라 분수대가 정말 멋진데? 으응 안녕 드미트리 씨네 안녕 동수 정말 날씨 좋지 않아? 알고 있었니 이분수가 30년이나 됐다는 것을 그램플턴에서 기숙자가 출장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어 그렇군요 요즘 농장을 끄는건 어때 괜찮아? 농장동구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이후로 한번도 방문한적이 없거든 뭐지 이게? 로빈씨 얘기를 좀 해줘? 마누라잖아 그지 로빈씨가 제 농장에 아니면 2번? 근데 이것도 계획하긴 해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몇몇 작업들을 자동화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길거야 이사와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거 같네 농장일이란 정말 일이 많고 혼자 하기 많이 벅차기도 하지 따님은 왜 그렇게 말을 싸가줬겠어요? 잘 아시던 아버지는 잘 아시는 찾으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어 진짜 우주 별 이슬? 우주 뭐예요? 아직도 정답이 아니야 농숙 천년 전 거대한 유성우가 주기적으로 펑길공화국 이 지역에 떨어졌었어 물론 펑길공화국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어 떨어지는 유성우가 너무너무 많기에 산을 새겨질 것만 같았다고 해 유성우들은 마침 아침 이슬이 엉롱하게 맺혀있는 거무주처럼 길 위에 내려진 작은 물바구처럼 보였다고 해 우리 조상분들은 그런 유성우를 보며 비당길 위에 이슬처럼 맺힌 별들이라고 불렀다고 해 그래서 스타듀 벨리? 150여 년 전 펑길공화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유성우를 기르기 위해 계곡에 스타듀가 별 이슬이야 그래서 스타듀 벨리라고 계곡에서 자라는 농작물의 품질이 항상 좋았는지 혹시 궁금했던 적 없어? 그 옛날 이 땅에 떨었던 수많은 유성우 덕분이야 그 덕분에 스타듀 벨리의 토양이 매우 기름지지 질소, 인, 그리고 칼루과 같은 영양분들이 흙 속이 아주 풍부하다고 또한 아연막... 아휴... 이처럼 비옥한 토양 덕분에 그 어떤 농작물도 쉽게 자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많은 농부들이 스타듀 벨리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지 그렇군요 아... 말이 좀... 아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배웠네요 고마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아아아악 그만! 그만!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 드찬호씨 진짜! 아아아악! 내가 드미트리씨한테 진짜 합격 목걸이 대신 합격 모자로다가 LA다저스 모자를 씌워주고 싶다 진짜 이거 합격이야 초먼치 토커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응? 진짜 LA다저스 모자 씌워드리고 싶네 아... 내가 제가 팔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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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음... 형... 형... 무가 딱인데? 6일! 양귀비! 양귀비 좋다 액귀비 하자 칠일 딱... 딱 콘데? 하나, 둘, 셋, 넷 열, 몇 개였죠? 열다섯 개? 야 어제 저녁으로 니가 저번에 판 딸기 하나 먹었는데 사먹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버리기 아까웠나? 봐 근데 안타깝게도 맛이 오물같아 말하는 싸가지 존나 없네 아 진짜 그냥 열심히 잡은건데 헤일리가 여기있다고? 헤일리 뭐해? 슈퍼패션걸 잡지 구독자구나 진흙 덮힌 장화가 요즘 유행이잖아 아니 그거 농사짓느라고 자 근데 저거 또 알렉스야? 알렉스 집도 드나들어? 어? 남사친, 여사친 맞는거지? 더 깊은 관계는 아닌거지?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에서 노는 날이에요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건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거죠 오 가 appreh 펜이도 선물 다 줬나? 삼성 desšk 여기에 놀이터에 영혼한 모습들 쇼핑 상품 메카수 에밀리가 펜이가 3어머니 이상이기네 근데 펜이는 잠 å가 왈중 다치동물보다 습은거는 없어 뒤pected 다치 동물보다 습은거는 없어 learning 장모랑 영끊으면 된다구요? 그러면 저 저 트레일러 끌고 우리집 쳐박을 것 같은데? 저하짐에 뵈는 거 없어가지고 니가 감히 우리 딸을 데려가가지고 응? 하면서 모녀지간에 정을 끊으려 해? 하면서 존나 쳐박을 것 같은데? 얼룬 호안 매환석 내 뭔가 기부할 게 더 있는데 안 가져온 건가? 땅수 곡괭이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금... 으로 물뿌리개는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맞다 그치? 딱 여기까지가 가성비다 나이스 쿠폰 다 모았다 탕수육 주신다 좋은데? 그림 탈진 않고 그냥 집에 거치해야지 요거랑 민들레를 왜 가져왔지? 누구 줄 래가 없는데 지금? 선물 다 줬는데? 래야 아 근데 래야가 너무 귀찮네 나무다리? 나무다리 아래쪽에서 내려가 여기 아니잖아 이거 숨새다리고 아래잖아 그러면 래야한테 갔다가 래야 밤에 주점에 자주 있다고? 래야 술 좋아해? 잘 만네 나랑 또 그런 적은? 래야 씨 연어킹으로 가득하거든 연어킹? 연어킹이 얼마? 어? 뭐 전설의 뭐 생선이야? 뭐야 오휴 사이즈 보소? 이 아가씨의 손맛은 엄청났지 이 아가씨는 제법 괜찮은 가게 팔 수 있다니 보기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아가씨거든 만약 이 아가씨를 바라보며 도전 정신이 느껴지나면 이 아름다운 미니아에게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거 생선박이야? 참 나 윌리 윌리군 아무리 그 그래도 그렇지 아니 래야 씨 언제 나와? 아니 여기서 잠 여기 여긴가?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만세기 156원 바람 researchers 강고추고기 어? 강고추고기 누가 갖다달라고 했는데? 드미트리우스 무지개송어 나이스 도감 야무지구 강젤리 강젤리까지 야무지인데요? 타율 좋은데? 피라미 잡기 어려운 민물고기라서 강고추고기 두 말 잡는 거 쉽지 않겠는데? 레아 어? 누구 생일이야 저거 어? 저거 잊어봤네? 작은 피라미 진짜 존나 작네 마틴 레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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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레아씨 레아씨 더위 잘 타는 스타일이면 집에 에어컨 하나 설치해놔야겠는데? 아 강고추고기 하나만 더 어어 어어 강고추 느낌 난다? 그렇지 딱 손맛이 강고추였어 딱 손맛이 강고추였어 이런 두 마리 잡았고 이러면 박물관 같고 없는데? 다 했나? 아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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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고추고기는 도감용이 아닌 거 같은데? 그... 가는 김에 소피아 얼굴 보고 여기 다리 이거 300개 내면은 되잖아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아 길 잘못 탔 잘못 탔 여긴 길이 없는데? 소피아는 대화는 하는데 선물은 소피아씨 소피아씨 계세요? 집 안에 계셨나 보네 피아씨 잠금장치 장금장치 걸어놨네 와 근데 소피아씨 돈 존나 많나 본데? 대 지주인데? 여기에다가 자 요거 300개 투자하고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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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아니 탈진 걸리겠어? 아니 탈진 걸리겠어? 달달하잖아 여기도 낚시 핫스팟이듯? 이렇게 괜히 만들어 놓은게 아닐거거든? 다음에 여기가서 낚시 한번 해야겠는데? 음 여기도 소주 도감 성게 산호 무지개 오 홍합 굴 좋았어 굴이요? 맡겨놨어요 굴이요? 도감인데 안 열렸어? 마을에 가려면 갔다올까? 산호도 킵하라고? 요거 아 맞다 맞다 드미트리우스씨 근데 문 잠갔어 지금 못들어가 내일 줘야돼 어 흠 안줘도 되는데 갖다는 줘야지 그러면 다시 돌려줄걸? 그래서 송어 민간요법 그럼 강꼬치 두개는 일단 들고 있어야 되나? 까탈스러워라 진짜 자 이렇게 세개 냅두고 됐지 됐어 이렇게 하고 펜이가 좋아하는 양깁이 잔뜩 심어주고 알차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달아주고 마을회관 한번 갔다오죠 창고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 이것도 기증했어야 되는데 왜 안 챙겨갔어 살구 그리고 백량금 석탄 야생자도 살구 굴 아 여기다 빼봐 헷갈려 됐어 흠 이거는 아마 개수가 엄청 많이 요구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랑 젤리 이것도 10개 일단 싹 다 들고 가죠 철주기 하나 빼고 그리고 멜론도 뭐 하나 거기다가 밀은 아직 안 열린 것 같고 참치 그리고 됐어 나무도 그냥 미리 좀 넣을까 어? 도감 떼는 거 좀 어지러워 석영 여기다 다 챙겨가봐 도감 떠 있는 거는 헷갈려서 됐어 흠 돌은 200개가 안되지 않아요? 저 돌 인트 돌나무 900 아우 이 귀한 걸 이씨 먹을라고 오케이 됐어 흠 동원 꽉 채워 아 감사합니다 구독 땅에 꽃을 캐면 템이 나온다고? 갱이로? 아 그래? 지렁이 여름인데 왜 이게 바람소리가 가을 겨울 같냐? 포도랑 스위트피 필요하고 블랙베리? 블루베리잖아 내가 키우고 있는 거는 블랙베리가 또 따로 있나보네? 뭐야? 단단한 나무? 음 단단한 나무는 어떻게 구해요? 강철 도끼부터 캐면 단단한 게 나와요? 어 살구 장구구나 장인 꾸러미 멜론? 이게 여름 장물 꾸러미고 아 고품질? 오케이 동물 꾸러미가 염소젓 털 오리알 달걀 큰달걀 큰우유 오케이 오케이 그루터기를 부숴면 나온다고요? 큰 나무가 밤낙시 밤낙시고 도미장어 위라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 그때 개를 내가 그 선물로 안 줬어도 개를 왜 줘가지고 참치 붉은 통도 메탈리피아 아 어까 존나 당했네 개두구 뛰다가 요거랑 와 태길이네 태양정수 공호정수 중에 하나 서경 아 붉은 서경 불의 서경을 내가 선물로 줘버려가지고 얼른? 아 이거 기부했잖아 다 넣은 듯? 금방 구해 지금 비가 안와가지고 그래 비가 안와서 희대에 억가당해서 그렇지 비만 와도 내가 광산가서 금방 구하는데 아니 여름에 비 잘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광산가나 싶었더만 비 존나 하나 아니 지금까지 34일동안 비가 두 번 왔어 17일에 한번 비 오는게 말이 되나? 이게 버그인가? 개 억가당했네 진짜 아니 34일동안 비가 두 번 왔다니까?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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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산호 빼놓으라고 했죠? 오카이 강꽃이 두개 빼놓고 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밖에 없어 내일 것까지 미리 여름입니다 진짜 하루가 참 알뜰하게 산다 내일 곡괭이 들어오지 내일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럼 곡괭이.. 아 안돼 곡괭이를 모래 비 와야 돼 왜냐면 문이 열어야 받잖아 그래도 좀 화나네 화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그냥 나중에 내가 비가 오게 한다고? 그럼 내가 뭐 기우제도 지내요? 어차피 비 와도 그날 운수 안 좋아서 화낼 거 같으면 기역 치읍 뭐하는데 이게? 비가 와야 이 노동을 생략하고 바로 뛰지 광산으로 이것 때문에 맨날 사우나 루틴을 지켜야 돼가지고 오전이 사라져 그러니까 스프링 쿨러를 하려면 지금 금광석이랑 이런걸 캐야돼 못 만드네? 못 만드네? 아 여기 왜 파라고 여길? 하나 해안가 이동하는 시간이 더 어차피 사우나 가야돼 어차피 사우나 가야돼 그냥 만원의 근원이 그냥 비가 안 오는게 X같네 그냥 만원의 근원이야 진짜 그냥 어? 비만 왔어도 이런 사단은 안 났을 것인데 아이수 오렌지 블랙베리 와 도감자 개꿀이다 레알루 두개 벌써 됐어 근데 오렌지는 장인으로만 필요한거 같은데? 다섯개 ío 애들이 그거 말하는건가? 형 박쥐가 짱이다! 이 사우나 필수코스야? 자동화 농장이 안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사우나 와야돼 튀어나온 풀 라수로베라고요? 사이로 먼저 지워야된데? 자 가서 낚시해야겠지? 급전 땡길라면? 오늘은 운이 안따라져서 광산은 무리고 일요일? 열로 내려가면서 마을회관 찍으면서? 맞아 곡괭이도 없네 나 어차피 채집! 도착 블랙베리랑 오렌지 집어넣으면 채집? 여긴가? 블랙.. 어? 포도스.. 여기 아니.. 아니었나? 블랙베리랑 블랙베리랑 하나는 위쪽인가? 오렌지.. 장인? 식 멜로 여기가 아닌가 본데? 장인? 장인이면.. 적인가? 여기 일리가 있나? 여기 일리가 있나? 어.. 개꿀맛? 그 다음.. 야 근데 이거 아래에 도착하면은 어? 낚시할 시간 있겠나? 도착하면 내지겠는데? 그래도 가야된다 새로 뚫었잖아 뉴스팟이잖아 닭을 언제 사냐고요? 돈이 없고 건초가 없어가지고 닭들을 사면 굶어요 어? 뭐야? 이 동전이 왜.. 이 뭐야? 왜.. 왜 그러지? 얘네? 헤일리는? 헤일리! 동승 여기가 빨리! 팔찌가 없어졌어 여기 왔을 땐 분명 차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못찾겠네? 어? 다시는 그런 팔찌 없을 거야 걱정마! 내가 새거 사줄게! 어?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그런 팔찌 새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유감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사주는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정말 유감이야 다른 해변으로 갔겠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아.. 미안해요 징주 할머니 소중한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맞았다 혹시.. 이거.. 이거? 여기있다! 이따이! 이따이! 자 여기 징주 할머니의 팔찌 이따이 그거 혹시 흠 찾았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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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광화동숙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 이거 뭐야 포옹한거야? 어이.. 순박한 시골총각 몸이 굳었어 오늘 해준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소라고도? 이건 뭐지? 제스 존나 귀엽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여기 온 김에.. 아.. 다섯시 전에 저거 퇴근.. 아우씨 이거.. 미끼를 좀 많이 사자 음 어.. 미끼를 그냥 한.. 좀 많이 사놓는게? 한.. 백 한 200개 껴놓고 한 200개 껴놓고 한 200개 껴놓고 뭔 소리야 이거? 마치 대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덕 이게.. 아니 말이 안되는데? 어우 이빨 감아 여기 좀 빡세 구간이 어우 왜이렇게 빡센데? 크림슨피쉬? 2800원! 전설! 어우 씨 어쩐지 아니 손맛이 와 이거는 아 진짜? 한마리밖에 못잡아? 근데 안팔면 뭔데? 안팔면 어쩔건데? 뭐 뭔데 그럼? 어따 써? 뭐 어장에 보관해요? 수족관? 집에 수족관에 넣을 수 있어? 숭어 야어씨 야어씨 저 수준으로 힘들었는데 뚱이 나왔으면 데워놨을 듯 툭툭툭툭툭 아 그리고 이 여우 물고기가 생긴게 달랐어 이 정도면은 저기 진짜 썰로 오는 지대네 크크크크크 할 게 저기 다리 고맙습니다 다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이따가 흘러나오는 흘러나오는 도착 이것도 이고 이고 이거 이거 여기서 이거 힘 좀 도는데 이거 크림슨 피쉬 회 쳐먹고 싶네 그냥 슈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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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되겠다 금을 팔고 그치? 이거를 가을에 내면 되겠다 크린슨피쉬 조림해서 먹으면 낚시 어무협회에서 발작이 느끼겠죠? 생선가스? 좋은데? 여름철에만 잡히나본데? 알을 낳으려고 여름철에 알을 낳는 것을 선호합니다? 타이밍 좋았다 아 그러면 샘슨 다리는 봄철에 잡는 건가 보다 나 그때 놓친 애가 전설이었던 것 같은데 걔도 달랐나? 여기 물고기 색 그 모양새가? 그새게 내년 리벤지 해야겠네? 아 그새게 아니야? 다 안 달랐어? 그러면 그냥 센 친구였나? 아 또 안경 씨 음 전설은 또 왕가에 달렸어 야 씨 뿌듯하네 해초도 팔지 말고 모아놔야 되나? 나중에 요리용으로 써요? 아니 보물상자가 안 뜨네? 내일 강처곡갱이 드디어 나오고 모래에 제발 모래에 비 한번만 와줘 광산종 가게 오이씨 뭐야 이거 해삼인가 본데? 아 너무 처음에 너무 놓쳤다 굿 이분 농사 운은 없고 낚시 운이 쪄는데 뭘 자꾸 농사에 목매는 건가요? 농사 없이 못살아요? 오케 처음에 길 잘 들었다 쭈욱 땡겨주면서 이씨 니 크림슨 피시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이씨 내 크림슨 피시 잡은 사람이야 니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쩌봐 벗어날 수 있나 어디 어디서 미물들이 감히 크림슨 피시 생선가스 마련내? 해변에 들쇠초가 나타났습니다 크으으으으으응 그루으으응 1800원? Res лай 또또또또 저항하지 또 저항하지! 크림슨 핏이 못 벗어난 사람한테 또 저항하지! 동복사중? 동복사중? 핏! 낚시? 나 지금 몰라? 팔레... 지금 팔레밭인가? 많이 남았어! 경험치통 엄청 커! 해초가 뭔데? 슬슬 가야 되는데 어? 보물상자 오랜만이다잉? 넙취어란? 존버에요? 어란을 왜 존버해요? 존버가 필요해? 필요해? 가자 헤일리 팔찌도 찾아주고 오늘 전설 크림슨 피시도 잡고 뿌듯한 하루네 그녀의 마음 거의 다 얻었나? 둘, 넷, 여섯 근데 왜 자꾸 알렉스만 찾지? 진짜? 진짜? 왜? 늑대 아니었어? 방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렁이를 먹겠네 뭔지 몰라가지고 아! 또 강꽃이 안 갖다 줬네 아... 이러면 생선 상하겠어 달달한데? 달달하고 됐어 넣어주고 이거를 내일 갖다주고 크림슨 피시도 집어넣어 놓자 제발 비져말아 내일 제발 야 3천원 3천8백원 이러면 이제 곡괭이 완성됐고 제발 내일 비좁 아니 언제와 진짜 돌겠네 진짜 와 근데 진짜 농사는 인구의 산물이다 블루베리 아직도 7일 남았어 돌아버리겠다 진짜 겨울에 혹시 농사 못지워요? 겨울에 혹시 농사 못지워요? 와 운실만 된다고요? 겨울에 광질이랑 농사해야 되나? 아 1.6에 겨울작물이 또 추가가 됐어? 1개? 물 주고 해변에 있는 걸 캐면은 진흙이 나온다 그랬나? 근데 뭘로 캐라는 거야? 지렁이를 캐라고? 호미? 괭이? 어어 졸때뻑했다 13? 13? 13? 13? 13? 13? 저도 오늘 굉장히 물 빨리 줬어요 13? 13? 13? 14? 14? 14? 14? 14? 14? 15? 14? 14? 이러면 오전 중에 사우나에서 나올 수 있겠어? 사우나에서 나올 수 있겠어? 마이크 어? 4o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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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통 만들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오늘 그거 갖다주자, 이거. 강고추구이, 고기. 구리주기도 필요하다고요? 왜 이렇게 할게 많지? 오늘 누구 생일이야 이거, 거스! 진짠 이거 혼용 아니야? 여기 아무도 안와있어 스파에 선물도 줘야되고 바로 나가 오전안에 사우나를 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나가서 저 왼쪽으로 들어가 역주행하는 느낌?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치 연기때문에 물수중중기때문에 길을 잘못 찾은것처럼 호소하면 어? 드미트리씨 이거이거이거 어? 강꽃이 어? 퀘스트 날짜 끝났어? 아..나 짜증나네 진짜 아냐아냐 만나야 깨지는걸걸? 보상이 안들어왔는데? 어? 야생가일 찾았는데 미안 지금은 남은게 없어 아.. 지금 선물 줘야되는데 씨.. 레아 만나러 가는거 귀찮은데 아.. 호도도 갖다내고 팔고 호도도 진흙해야 겠는데 지금 급한데 고깽이 받아야.. 아.. 고깽이도 받아야되고 네.. 샐러드 레시피 어떻습니다 드디어 강철국갱이 게똥 드디어 강철국갱이 게똥 헤일리 알렉스 만나러 오는거 아니지 지금 해변가에 있어요 음앤이은 난 건강한 식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 이렇게 하고 형 그거 의처증이라고 잡지 대신 책을 좀 읽기 시작해야겠어 드디어 뭔가를 배워두면 좋지 않겠어? 난 사파만 보고 드디어 해 헤일리가 조금 철이 드나? 드디어 지렁이가 어딨지? 어 이건가? 뭐야 뭐야 이건 또 여름 호박씨야? 난 근데 진흙이 필요한 것을 뭐 이런거 한번 캐 봐 어? 말림불가사리? 유물? 음 아니 난 진흙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 여기 켜면 진흙 나오나? 이제 메뉴받침 점토 10개가 있어야 된다매 점토 10개가 있어야 된다매 어? 점토 10개가 있어야 된다매 3개나 왔어? 너무 짧게 던졌는데? 너무 길게 던졌는데? 잘 던지는 중? 없어졌다 이 정도면 뭐 해변값 하면 잘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맞지? 드루마리요? 2개 귀한 거였네? 진흙이 2개나 맞네? 2개나 맞네? 점토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폐기처분을 해 버렸어 이렇게 귀하다고?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버그야? 아니 이거 맵 리셋되지 않아요? 계속 파인 상태 아닐걸? 아 너무 안 나와 심해 아니 하나쯤은 나올 만 하잖아 지금 아니 하나쯤은 나올 만 하잖아 지금 아 마지막에 억발이 좋네 아니 씨발 버그 수준으로 안 나왔어 그냥 됐어? 이러면 집에 6개 있잖아 휴 다행이다 아 어 포도네 20? 어 뭐야 책? 어? 도서관 컬렉션? 어디 갔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고요? 바로 기증해 버렸네 포도 하나면 되잖아 팔고 팔고 유물 기증하고 여름 호박 씨앗 음 음 음 팔고 그럼 내일 건초 그거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네 드디어 이제 닭을 키우는 거야 우리도? 4개 드디어 10개 요거에 민들레 하나 챙기고 내일 선물 한번 쭉 돌려야겠는데 잠깐만 요 수선화 구리 도필하다고 하지 않았나? 구리 다 섞이면 되겠죠? 요거에 돌 돌이랑 주개 100개? 100개 구리 5개에다가 이거 10개 끝 그리고 선물 짓고 수선 하나에 민들레에다가 땅에 수정 하나 어... 그거 또 뭐 좋아했더라 얘가? 머리 아프네 포도 기증하고 크림슨 피쉬에다가 나무도 나무 몇 개 들어가는데 나무 평점토 나오는 패턴 있음 체스 나이트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 그래요? 이미 다 캤어요 아 사라졌어 또? 아 사라졌어 또? 됐지? 미리 내일 딱 일어나자마자 동선 세팅 해놔야돼 아 그럼 헷갈려 이런거 좀 치워봐봐 이 대장관 대장관 된거같은데? 그냥 생정농속은 없나보다 나무.. 나무 내줘나? 됐어 진짜? 너무 일찍 왔나? 몇시부터 잘 수 있는거야? 나 이렇게 일찍 자러 온적이 처음이라 수액 채찍이 가능? 이제? 근데 촉진제를 쓴다며? 저거보다 저거 하려면 나무 두줄로 세워놔야 되는거 아닌가? 제가 비좀 나 이거 모두 버그 아니야? 이럴수가 있어? 나 엄청 피해 아니 비가 37일동안 두번 났는데 이게 여름인데 지금 장마철인데 이래놓고 수확날만 비오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닭 사고 닭은 많이 아주머니 있는 데서 사면되나? 네? 하요일은 또 로빈이 일을 안해요? 와 가는 날 장날 미치겠네 그냥 와 와 에어로빅을 제발 단 한가지 부터가 여름철 책이 서적상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일단 스케줄 좀 보자 캘린더가 루아우가 뭐야 이거 이것도 행사잖아 마루 생일 서적상 12일? 일단 25일날까지는 돈 마련해가지고 이동속도 올려주는 건 사야되고 20일 21일날 송어 시합 송어 배틀하고 음 알렉스 오케이 일단 사우나 조지로 가자 하아 양기비 이거 패니가 좋아하잖아 오 양기비도 비싸네 이송 늘릴 수 있는데 서적상한테 책 사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동속도 올리는게 15,000원이야 못들어가잖아 지금 역주행으로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오늘 박물관이랑 저 귀찮은 일 싹 다 해야겠다 됐어 어우 증기가 꽉 차가지고 이게 앞이 잘 안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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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탈이 지웠어? 아 이거 안되네 아니 20분을 걸어갔더니 아니 이씨 스위트피가 뭔데? 아 일단 박물관부터 이거 말 이거야? 이거야? 아 어 박물관 굿 일단 가면서 박물관 가고 여름이 내내 꿀이랑 가즙으로 차서 공기가 탁해 어지러울 지경이야 여름이 내내 꿀이랑 가즙으로 차서 공기가 탁해 아 아 고추 들고 올걸 아 다음에 들고 오지 뭐 블루베리 나오면 포도 랑 스위트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포도 오케이 여름 꿀어미 완성 좋다 후 보상 다리 수리? 아니 뭔 여름씨앗몸이야 이걸 다 해야 다리를 수리해준다 이거구나 뭐야 또 열렸어? 그리고 빨리 열어야 목차를 볼 수 있어 어? 게시판? 아아아 정리가 잘못 넣었다 게시판 요리사꾸러미 음식이랑 마키롤 양깁이도 여기 들어 어? 버섯 앵무 껍데기 피라미 정동석? 아 피라미도 들어가네? 아 피라미도 들어가네? 건초, 사과, 밀 와인, 토끼발, 석류, 참나무수지 요거 하나 놓고 오리깃털 아쿠아마린 어? 아니 이건 박물관이 박물관이 더 먼적이네 아 성게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붉은버섯 밀이 한개로 안되는데 열개가 필요한데? 아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밀을 심었어야 됐나? 아 양깁이 아 양깁이 아 이미 늦었어 이미 동선 손해봤어 다음에 같이 해 양깁이 어찌 많이 심어놨어요 어? 뭐야 이건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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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하잖아. 민들레야 고마워요. 특별해 보이네요 티어스 봤어? 카일이랑 에이미가 헤어지네. 믿을 수 없어 책 읽겠다며. 왜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날 위해서 고마워 선물 주는 애가 에밀리랑 레야 에밀리가 또 땅에 수정 제가 꾸준히 선물 줬어 에밀리 자파장 상점에서 에어로빅 중이지 아주머리들 또 이거 센터에 모여가지고 또 단체 에어로빅 중이시구나 아니 친목이지 친목 운동은 재밌어 그러면은 아쿠아마린도 좋아하고 토파즈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토파즈 안 챙겨왔어? 아니 이러면 못 주잖아 땅의 수정 수선하 땅의 수정도 슬슬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거 패니 레아 레아는 좀 지지부진하네 어? 아 스위트피도 좋아요? 스위트피도 좋아해요? 밀은 다음에 해 매일같이 선물을 주는데 결국은 알렉스 아이스크림 집 맨날 들려 내가 그 새끼 오다 못한 게 뭐야 대체 얼굴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해 그 새끼보다 못 내가 못한 게 뭐야 군만두 주시나요? 아니 갈수록 군만두를 안 주시네 동선담비 심한데? 헤일리 결혼하고도 애는 안 보고 스트레스 푼다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댕기면 어떡하죠? 건실하게 살아서 선물 공세하면 뭐하냐고 얼굴로 먹고 사는 애한테는 지는 거지 크크크크크 샾겼네 새 neither 세바스 차는데 이보 오빠야 이미 알고 있겠지 아 그래? 아빠가 달라?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이제 각자 얘는 엄마 딸이고 아빠 쪽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합쳤나보네 둘이 두 분이 재혼 가정이네 재혼 가정 어까이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이게 존나 얇았다 필요 없을 때는 존나 안 나오더니 막상 필요하니까는 필요 없을 때는 존나 많이 나오고 필요 안 나오더니 어까 뭐지 이거? 벌써 오후 6시야? 다 됐고 비나 와라줘 이러다 낚시 마스터 되겠어 슈파이삼인가? 혁하님 방송 보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핑크치즈 램 크크크크크 아 아이고 울플드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핑크치 아 벌써 감사합니다 핑크 귀한데? 슈파이삼이었나 본데? 뿅이 그거나? 뿅이나? 참치 아 너무 땡겼다 스무스하게 땡겼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 오늘 낚시 공 치고 있네 진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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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바 좋다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얌전히 잡히자 석탄 납배드 와 씨 또 이게 사근하게 올렸더니 갑자기 또 날뛰는 거 보소 이거 해삼인가 보는데? 어어? 아 나 불가사리가 혐이야 이제 281원 정도면 근데 가격은 착해 이정도면 뭐 그렇지 잘 어울렸다 이거 처음에 잘 파올리는 게 좀 중요한데? 또 넣어야? 투스타네 크림스피시 1회 이후로 어떤 녀석도 내 손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 손맛이 아니야 내일은 샘슨달인가 거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스케줄 피면 리벤지 한번 해야겠어 강낚시로다가 지금 바다 낚시 꽤 많이 해가지고 어종 다 잡은 것 같거든요 거의 여기 자리가 좀 낭만이 있는데? 가로등 딱 하나 있고 어? 별빛 딱 쏟아지면서 아이씨 아이씨 해삼이야 밀당 졌대네 진짜 이 헤일리 같은 생선 같은 방해하지마 아이씨렉스 이새끼 아이씨렉스 이새끼 아이씨렉스 이씨 아이씨렉스 이씨 아이씨렉스 이새끼 아이씨렉스 이새끼 불가사리 해삼이 400원 불가사리가 200원 281원 여기는 좋은데 너무 멀어 위치가 지까지 좀 멀어가지고 아이씨렉스 이새끼 아이씨렉스 이새끼 아이씨렉스 이새끼 12시에는 집 가야되는데 유목 존나 킹받네 유목 존나 킹받네 집을 업그레야되 지금 내가 집이 너무 루추하구나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만한 공간이 부족한거구나 음... 혼자 살잖아 자체하는 남자잖아 어어 아이씨 슈퍼해삼인가 본데? 뭐야 이건 또 와 나 그 촌장님 바지인줄 시디였구나 밤이라서 안보여가지고 나 촌장님 바지 올라온줄 알고 루이스씨 아니 바지를 뭐 여기다 벗어났나 아... 널 셀츄 진짜 찐맛 아 해삼 468원 손실 좀 큰데? 놓치면 안됐다 어! 어 넘어치고 왔어 아아 씨발 안돼 아 해초 아 해삼 아아 아아 아 아 아 800원 손실 아 아 지금 무조건 가능하죠 안되면 헤일리한테 좀 재워달라고 하면 안되나? 에밀이랑도 내가 친한데 지금 아 아 위로 갔어야됐나? 위가 더 빠른가? 아 가능해 아 아 와 이색이 길망 뭐지? 진짜? 진짜? 아 근데 생선을 못팔았어 돈을 못만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고 비 오냐? 아니 아 이럴수가 있나? 아 네 루아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변에서 진행하고 정명들 앵그리하구요 매년 열리는 페일리컨 마을 루아우 축제를 위해 내일 해변에 모일것에 여기 해삼들구가? 도지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뭐 그 시찰하시겠다는데? 흠흠 와 근데 도지사라 그래봤자 뭐 족밥일것 같은데 동전 써요? 아니 여기 시장 루이스씨도 놀라운 사실 루이스도 시장임 이 존만한 곳이라서 시장이 동네 이장인줄 알았는데 시장임 요거에 2개 5개 이게 들고 가고 바다젤리 시장이로드 시장님이라고 하던데? 스타두밸리 신가봐 시장하셨나? 여기 마을 주민이 몇 명이지? 31명이던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읍이에요? 읍이에요? 리? 근데 말도 안 되는 미남 미녀들이 사는 이 마을 이곳이 바로 케이팝의 송지입니다 물 푸고 야 이제 슥 멜론이 이제 좀 익어간다 보인다 올라오네 동선 설계를 동선 설계를 어 잠만 뭐야 체력 왜이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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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여기를 보시라구요 이렇게 하고 어 박물관 갔다오는 루트로 가야되나? 밀 10개 필요 근데 다 넣어놓지 않았나? 고추 넣어야되고 어 늘 만한게 수요일이지 늘 만한게 없는데 싼걸로 이거 이거 말고는 뭐 렐론은 다섯개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공사 좀 부탁드리면서 닭 오늘 닭도 사야될 것 같은데 닭도 체력 회복하고 내려오면서 해삼이요? 해삼이요? 오 쉣 진짜 이속 지금 사면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나 나중에는 말 타고 다녀서 의외로 근데 광산행이나 이런 데서는 또 도움되긴 하니깐 해삼? 슈퍼해삼 말고 무슨 아니 뭐야 저해삼은 지금 왜 가져가? 내일 축제라니까 블랙베리 필요없고 살구도 이제 필요없고 음량금도 필요없고 백량금도 필요없고 백량금도 필요없고 커피? 멜로? 일단 가죠 이거 마루 생일인데 마루는 내가 안챙겨 와아 근데 손실 존나 났음 원래 지금 사우나 조져가지고 이제 사우나 마치고 나올 시간인데 좀 그래 느긋하게 살자 어? 어? 뭐야 여기 길이 이게 맞나? 너 뭐 좋아해? 아 내가 가져온게 구리주개가 땅거라 미안하다 선물 주고 싶은데 농장건물 건설하기 집은 얼마야? 만골드에 나무가 450개? 오메 이거 말하는거야? 저장고? 아니 이것도 뭐 어디다 해야돼? 뭐 근처에 그냥 하면 되는거야? 여기서 내가 빼와야돼? 사료를? 아니야? 여기다 박을까? 개집 오른쪽에? 과자 아 까비 아 까비 앗 짜증나네 저거 진짜 나랏이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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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막 나라씨 이런 군대 오고 있잖아 쓰니깐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 네이버에 쳐보나봐 알아들으라고 공부한대 아니 나라씨가 나라씨는 좀 어렵나?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 추운 우리말 부탁할 일본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다 그런 용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이크 몽키님 이 정도면 상이 탈의하고 나온 것 같아 흡사 동숙에게 초대받은 로빈 아줌마는 다음날 동숙의 집에서 더보킥 야근까지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하시더라고 체력도 좋으셔 내려가서 박물관에 박물관에 고추 기부하고 샌즈다리 넘어서 거기서 오늘 낚시하는 걸로 여기도 파인애플 있나요? 파인애플 있긴 하다는데? 고맙습니다 우측 기부해주고 마을회관 휑하다 진짜 시장님도 이장님도 진짜 너무하신게 진짜 하든가 하더니 하지 말고 말만 하진 말고 그리고 지는 아예 관여를 안하네? 슴세다리지 슴세다리 여기 가야 되거든요? 호감도요? 호감도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선물 거의 꼬박꼬박 다 주었던 것 같아 첫 주차 빼고는 춤도 추고 넘어가서 쟤네 왜 조자마트에 있냐? 조자마트 향후에 있냐? 쟤네? 농장에 아기 토끼도 있어 토끼 너무 귀여워 니가 더 귀여워 니가 더 귀여워 내일 루아우에서 음식 맛을 벌써 느낄 수 있어요 올해는 아무도 숲을 망치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예전보다 샘같이 안 어울리는 이유 중 하나죠 샘이 그... 저번 루아우 축제에서 음식 조졌나보네 테러했나보네 테러했나보네 헤일리랑 춤췄습니다 음식 테러했나본데? 이번에도 헤일리 아니 나 저번에도 헤일리 아니었는데 야 어디냐? 샘즈? 다리가 여기가 길이 위로 갔어야 됐네 저번에 에비게일이었어 음 자 리벤즈 하러 왔다 별거 없네 내가 성장을 한건가? 강고추고기 155cm 무려 이 맛이 아닌데 손맛이 어? 이 맛이 아닌데 무지개 송어 그 시계 어디갔지? 아씨 한번 샜다 위? 여기 있는 생선들은 다 얌전해 고분고분한 것이 어? 다 이리듬이야 이러면은 금 지금 노리는 건 없고 생기녹이는 중 여기가 돈 잘 벌리겠다 생선 잡기도 쉽고 오우 예 너지? 잘 걸렸다 이 새끼 이거 이놈이놈 저번에는 내가 널 놓쳤지만 어림도 없어 햇 이거지 병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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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어영이였어 병어영이였어 비싸긴 한데? 375원? 병어영이였어? 아 먹어보고 싶긴하다 나 한 번도 안 먹어 본 것 같은데 병어 살면서?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던져? 정신이 병어조림 그런 것도 개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네 유튜브에서 맛집 가잖아 사람들 병어조림 이런 거 먹는 거 봤는데 존나 맛있다고 리액션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맛있나? 무슨 맛이지 도대체? 궁금할 거구나 병어 비싸요? 하나도 안 비리고 완전 맛있다고요? 그래요? 바닷고기 중 가열놀이 보트라고요? 그 정도예요? 아 믿기말고 책 좀 줘 책 안되겠다 다음 휴방 때 병어조림 쳐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맛집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은 거기까지 걸어가서 먹어야겠다 병어조림 휴방 때 먹고 옵니다 하도 그 정도로 근대가 떨 정도로라니 기대하면서 먹으러 갑니다 인스타에 사주 올려드릴게요 기사식당에서 병어를 먹었는데 그보다 맛있는 생선을 못 먹어 지금 뭐 지금 뭐 마치 축구 선수 평가하는 감독 선수들 마냥 그는 레전드였지요 하면서 그는 막을 수 없는 이 세상 선수가 아니다 지금 뭐 다 코멘트 병어선수 코멘트 하는 거 같아 나 그 정도라고 여기 또 병어 잡혔다 진짜 리오넬 병어야? 병돈신이야? 병어를 한번 먹어보고 이후로 다른 생선은 입에 못 댐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저는 흑 actual의 집을 흑 trag교를 지렸다 휴방당백 먹으러 간다 . 생긴거도 살점이 좀 있어보이는데? 게임으로 생성공부중? 아 이 병어의 민가? 왔어 리오넬 병어? 힘이 좀 병어 스타일인데? 아니 강꼬치고기였어? 살이 부드럽고 아주 담백한 맛이에요 병어 조림이 잘 어울릴만 하네 부드럽고 담백하면 조림 딱 소스에 어우림이 어우러짐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뼈가 많아? 아 뼈 많은건줄 더욱뻔 아 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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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거의 한 끼 먹거나 이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한 끼 대충 먹거든요. 그래서 휴방 때 한 끼 먹을 때 그 뭔가 맛있는 데를 가서 먹는 그 한 끼에서 오는 그 뭐랄까 삶의 행복? 이번엔 병어로 느껴보겠습니다. 여기는 못 던질 것 같아 너무 멀어 아까부터 있었어 몇몇 43cm 통통한 몸에 뼈랑 내장이 적어요? 정말 맛있겠네 지금 얘도 생긴 거 좀 그래보여 내장이 적어야 되니까 상순하니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야 이거? 병어가... 이정도는 병어가 아닌데 이거는? 뭐지? 아니 넘어치고 올라가는데? 아 씨... 아 놓치면 안됐는데 씨... 아 왜이래? 귀찮게... 여기가 조자아마트 근처라서 그런지 쓰레기가 겁나 걸리네? 아 씨! 한 번만 더 잡아줘 제발 반딧불이네? 왔다! 아 아닌데 이정도는 아닌데... 더 요동쳐야되는데 너무... 아니 이거 맞는거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한거 같고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닌가? 좀 사이즈 큰 병어 같기도 하고 아 아닌거 같은데... 이 정도는...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나? 멍멍피씨! 멍멍... 개보고? 보고햄이야? 어 얘도 개보고햄인가 본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이 시간대만 잡히라 보네... 심야해... 아니 보고형은 이 시간대... 좀... 졸리셔서 잘... 이게 활동량이 떨어지시는데... 이 보고는 좀 빡센데? 아 좀... 어우 좀... 아 좀 잡혀! 어우... 아 이건 또 병어야? 뭐야? 이야... 뽕 뽑았다! 보감도 채우곤! 보자! 468! 58! 음음... 이번엔 돈좀 짭짤한데? 제가 니 값 제대로 해버리잖아 제가 이 마을에서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진짜 나폴레옹 수면법으로다가 4-5시간만 자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진짜 개같이 일하는데 어? 에밀리 이 시간에 아 술집에서 일하고 퇴근하는구나 에밀도 열심히 사네 내 돈 벌겠는데? 내가 뭘... 내일 뭐... 스케줄이 뭐지 이게? 아 내일 그거구나 미리 빼놓자 헷갈릴 수 있어요 슈퍼해삼 쓰담 와... 8,200원 와... 8,200원 짜증나 흐어어어어어 하... 하... 어... 볶법이 다른가? 천마 굴림보 볶법 되나? 원체 나이스 물 주고 근데 이제 기대를 안해 비가 하도 안 오니까는 기대를 안하게 돼 그냥 뭔가 정해져 있는 결말을 아는 책을 읽는 느낌? 진짜 여기 사막인 이 정도면 마을에서 천하제를 무수대에 특파시켜야 돼 물 캡슐로 살라고 그 있잖아 즐건불에서 그 소노궁 소년 시절에 그 이름 뭐지? 머리에 그거 터번 둘러서 약간 달식 그게 나무 마을 사람들 기대를 등에 업고 물 구하려고 이거는 양귀비 이건 멜론 이틀 뒤면은 되네 와 근데 어제 낚시 야무지게 하기 잘했다 왜냐면 이게 수확 처리 딱 타이밍이 아다리 가면서 서적상 이번 턴에는 못 사는 게 국룰이었거든 근데 타이밍 좋게 돼가지고 6 알뜰하게 써버렸고 해변 뭐 놓친 거 없지? 아 사우나? 어차피 저녁 그게 뭐 사우나를 구지? 저녁에 할 일 없잖아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상자를 좀 몇 개 맞춰가지고 좀 이제 소분 좀 할게요 어차피 할 것도 없겠다 그죠? 좀 많이 불편하거든? 제작 4개 딱 만들어가지고 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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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일단은 돌이랑 자재류 점토 토파즈 양의 숫자 뭐 이런 거 금광석 이런 걸 좀 빼서 맨 구석으로 좀 더 주고 여기에도 이런 거 빼주고 음 음 여기는 광물 뭐 재료 요 느낌 색깔은 뭐 검정색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던전에서 뭐 먹을만한 거 수액 산호 씨앗 여기는 미끼 재료 아 이게 뭔가 소분하기가 좀 힘드네 뭔가 소분하기 힘들어 나무 자재 여기를 약간 씨앗이랑 요런 거 요런 거 냅두고 해초 민들레 섬유 이런 거 빼자 벌레고기 쌀 새싹 생선 여기는 식물 먹는 거 요런 거 뭐 요런 거 씨앗 요런 거 냅두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고 뭔가 젤리스러운 거 그리고 여기는 자재 이게 좀 붕뜨네 이걸 다 여기다 박을까 솔방울 솔방울 저기 넣어야 될 거 같은데 하나가 좀 붕뜨네 음 어쩔 수 없지 하나를 해산물을 여기를 해산물을 넣자 됐다 이정도매 좋았어 해변 해변으로 가면 된다 그랬지 하나 빨고 이속업 한 이정도 되나 혹시 이정도만 돼도 놀라운 속도의 변화인데 속도 플러스 1이야 이정도는 될 거 같은데 15,000원 야 이정도면은 좀 그러니까 플러스 1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수치가 데이터적으로 이건 좀 많이 빠른데 플러스 2는 기대도 안 하고 상시 콜라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정도 아니라고 0.5에요 그러면 0.5도 수치 데이터적으로 나눠져요 뭐야 소피아 왜 그래 표정 진짜 너무 카와이하고 동수 너구나 미안 내가 좀 쉽게 놀래 지금 내 얼굴 보고 놀라 참 되게 왜 이렇게 무례해 응? 아 너 농사 짓는 게 처음이라고 했지? 음 스타두밸리로 이사 온 곳에 대한 환영기 사균 선물로 하나 줄게 날 따라와 어 선물도 줘? 아니 소피아는 약간 좀 주는 스타일이구나 선물 같은 거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고 수어! 아니 고급 스프링쿨러를 공짜로? 근데 이걸? 내가 재봉을 하는 방에 장부가 있어 더 필요하면 와서 구매해도 돼? 고급보다 좋은 게 있나? 혹시? 그럼 한 번에 이리듬으로 뛰는 게 맞잖아 어음 안녕? 스프링쿨은 어때? 잘 작동해? 그건 좀 오래 걸려 그럼 그냥 고급으로 한 번에 가는 게 고급으로 가는 게 맞겠네 그냥 와 이걸 공짜로 준다고? 좀 감동받았을지도 와 어? 도지사님이신가? 즐거운 일이야 스타드밸리에를 방문한 건 언제라도 기쁜 일이구먼 집사람과 여기에 별장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행동 조심하게!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했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포트럭 위에 가져온 게 있다면 꽃 스프 감아 수시놓고 예이 루이스 촌장은 축제 내내 도지사와 수다만 떨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까? 부디 나에 대한 얘기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은 것 같구만 무료 부패 여기 세면 좋은 점 중 하나지 마음껏 즐기라고 꼬마야? 스프에 넣을 것을 가져왔다면 반대편 계단에 올려서 안에 던져넣으면 돼 그래요? 던지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또 알렉스랑 있네? 춤추기 싫은 건 아닌데 딴다고 싶진 않아 이 새끼 진짜 모든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야 차라리 그냥 바다를 보고 있을래 아이구나 고맙습니다 구독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저 특제 조리법으로 요리 몇 가지로 준비해봤어 정말 매콤할 거야 올해는 수프맛이 어떻지 궁금하네 아니 다 짝이 있는데 계곡에서 나는 농산물이 어떤지 도지사람께 맛보게 하려고 매년 이 축제를 해요 잘 보이려고 야 루 3건이네 루 3건이네 엘리엇집이 감쪽같네 난 그냥 나무 옆에서 구경할 거니 신경쓰지 않아도 돼 그냥 문 열고 나니까 약간은 어? 어? 3,000원? 미친 거 아니야? 횃불은 사야겠는데? 그치? 이거 집 어둡잖아 밤에 이것도 바가... 이마주도 바가지인가? 도지사는 올해도 참석했구나 덕분에 영광선언자리가 된 것 같아 안그래동수? 수프에 슈퍼의 삶을 넣었습니다 됐나? 루하우를 진행할까요? 둘이 아주 사이가 좋다 어? 금술이 좋아 대답이 없습니다 춤 삼배경이요 여기 춤 바람 났어 맨날 그 회관에서 화요일마다 춤 추더만 춤바람 나셨어 빈센트 춤 못 춰요 바다향기가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구나 심지어 니가 태어나기도 전 시절이지 저 음악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바다를... 근데 이분은 조지씨는 말은 진짜 존나 껄러 가는데 얼굴은 너무 김강두씨 어? 약간 수줍어 얼굴이 조지씨는 말은 진짜 막 거친데 도이사미님께서 허기가 지시답니다 진행합시다 제어 넣었어 해삼 여러분 또다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맛좋은 재료를 포트럭 냄비에 넣으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도이사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이사님 가장 먼저 수프를 맛봐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1년 내내 오늘만에 기대했답니다 비룡 리액션 나오나? 으유? 으으으으으으으으엄어 엄마아 잊을 수 없는 스프 세상에 측정감 내가 맛본 최고의 스프군 갑자기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아픈 저에게 주셨던 그 음식이 떠오르는군요 그러게요 정말 맛있네요 오데들 잘했어요 자 스프 드실 뻔 도지사님이 과장하는 게 아니었다 스프는 무척 맛있었다 집에 갈 시간이다 드디어 내일 이속법 근데 누구 호감도가 오른 거야? 전체적인 호감도의 상승인가? 도지사님이 호감도가 오른 건 아니지? 전부 다? 개꿀인데요 우와 피 온다! 내구? 피 맞잖아 우 우리 손동몬개는 좀 아 잠깐만 3일 씨발 그런 거 같지 아씨 척 같다 진짜 아까 ㅈ대네 진짜 평소에는 족도 안 오더만 12일 만에 쳐 온다는 게 이게 하필 작물 캘때 오고 있네 이러면 멜론 한 번 더 심어야 됐든? 아니 고거 스프링클러는 더 확충하고 심는 게 낫지 않나? 가을부터 스프링클러 개시하는 게 낫 것 같은데 음 아 아 아 그냥 하나만 쓰는건 좀 모양새가 별로 안좋고 식물을 식는데 있어서 불편하달까? 그냥 비가 억가를 너무 할 뿐이야 사실 비가 더 와야돼 요리하고 넣어놓고 책 사러... 책 안 안... 뭐야 책 왔지? 책이 이쪽이었나? 일단 근데 사우나 코스 가야 되지 않나? 조자디 피레 침이요? 이따 와서 만들지 뭐 재료가 뭔데? 이거 사기네? 보물사냥꾼? 수빈 피레 침이 없는데? 호동 호동 여름 호박 나름 채집 4랩인데 웅렙에 나와요? 아니 억가 X때네 하필 내일 수확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빠 X때네 평소에나 비난을 쳐볼 것이지 아 블루베리도 진짜 개어깐데 수확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후 무조건 한 번은 오는 거 맞지? 억가 아니지? 자 사우나 조져버리고 이제 우측으로 가서 조자마트 뒤쪽에 있는 이속채가를 사서 먹고 뭐야? 펜이야? 아 헤일리구나 드디어 바라봐주는 거야? 안녕 동숙? 언니한테 예쁜 짓 좀 해서 기쁘게 주려고 집안일을 해볼까 해 오늘은 뒷마당에 물어줄까 생각 중이야 헤일리가 사람 되고 있네 슬슬 드디어 이제 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어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잠깐 말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이지 헨리 어서 들어가자 뭔데 도대체 안에서? 휴 우리 부모님에 관한 거야 이번에 언니와 내가의 부모님의 편지가 왔는데 페른제도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하시더라고 편지에는 엄마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쓰시고는 8,000골드를 동봉해서 보내주셨어 아빠도 조금 어? 돈이 왜? 내용을 적어주셨고 어머 금수저인가? 집이 좀 넓긴 해 엄마랑 아빠는 일할 것 하시면서 휴가도 지고 계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지만 난 그냥 우리를 까먹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매번 돈을 보내주시긴 하지만 와 금수저다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는걸? 훌쩍 언니와 함께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건 고맙지만 근데 왜 언니는 술집에서 일하지? 그래도 엄마랑 아빠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걸 화장실 망가질 것 같아 빨리 고쳐야겠다 백허그 해줘야 되나? 예쁘 cute 외로... 구나 헤일리가 어여워어어어어어어어 헤일리가 당신은 그대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행히 헤일리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10시 아 근데 선물 줬어야 되는데 오늘? 레아는 선물 줬어야 되는데 오늘? 뭐야 그인 또? 이번에는 에비게일이야? 에비게일 게임 순이었어? 이러니까 맨날 과제를 안하지 동숙? 깜짝 놀랐잖아 방이 그렇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대촌 왕의 모험을 몇시간 짜고 있는데 아직 첫번째 레벨도 못 깼어 이 게임 정말 너무 어려워 뭐 아니면 내가 진짜 못하는거겠지 아 이 레벨 혹시 같이 해볼래? 니가 도와주면 더 잘 풀릴거 같아 나도 게임 못하는데 아 이거야? 다행이다 미리 해봤다 술집에서 존나 귀여워 표정 몰려온다 미리 해봐서 다행 어? 어? 야 씨바 죽은거 맞았어? 아니 미.. 캐릭터가 밀리는게 혐이야 길막당해 죽었어? 아이템 상이 뭐였지 키가? 스페이스였나? 또 죽었어? 내가 깨줄게 그냥 뭐야 이거 폭탄 설치 밀owser 샷건 샷건 플리즈 샷건 플리즈 세 kasih 램보 램보 아마란보 이소까지 버프 카페인 람보 끝 우리가 해냈어 킹밥 믿으랬지 재밌었어 고마워 동서 게임 잘하는구나 말이 되긴 하네 근데 귀엽네 내가 총 잘 쏘는데 서부의 총잡이가 되고 싶네 오늘따라 여기 위쪽 드디어 이소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질까 교환은 뭔데 어? 우와 뭐야 아 이런게 있어? 디럭스 미끼 30개면은 이거 교환해줘요? 아 책으로 사는 거야? 아 책이 남아서 못 먹으면 남는 책 오케이 오케이 나는 바람의 길 드디어 드디어 자 기본속도 이정도 띠링 띠링 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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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랑 쇼 아 길 settler 저도 날바라 앞으로 monkey orsa 딸 챔 Iím 어 요 소 요 그 천마굴림부가 아니었어? 아니, 닭살 돈도... 닭 사야 될 돈인데 닭값을 또 잃어버렸네? 해삼은 다음 연도에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빼놓지 뭐 돈 될 만한 거 없는데? 하나, 수선아, 민들레, 또 좋아할 만한 게 멜로는 안 되고 광석, 토파즈 뭐 좋아했더라? 민들레, 수선아, 토파즈 땅의 수정 석영도 좋아했던 거 같아 석영, 석영으로 가자 석영 좋아했던 거 같은데? 레아 레아가 땅의 수정, 멜론, 수선아, 민들레 수선아를 하나 더 챙기죠 그냥 토파즈가 좀 귀한데? 수선아도 다 떨어져 가네 민들레 하나 더 챙기지 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녀들의 마음을 한심을 살려면 선물 꾸준히 공세해야 돼 오늘 주점에 사람 많이 저 새끼랑 같이 있네 진짜 질투심 유발 그만해 내가 바쁘지만 않았더라도 농장 일도 도와줬을 때 아이고, 마을이라도 고맙네 하지만 내가 일을 더 맡으면 거스가 속상해할 거야 아, 석영 토파즈를 사랑하고 이 돌의 따뜻한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다 잡아주지 맹추격증? 헬이 아, 또 저 씨X 화분새끼랑 같이 있네 아, 또 저 씨X 화분새끼랑 같이 있네 아, 저 닥터피씨랑 똑같이 있어 아, 날 위해서 고마워? 엄마랑 아빠가 내 생각에 대해서 편지를 쓸 생각이야 적어도 계절을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고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들어줘서 고마워 언젠가는 널 두어... 어? 많이 달라졌네, 그래도 애가 제스와 빈센트가 두어프 고고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스는 두어프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빈센트는 주로 두어프 무기에 관심 있어 보였고요 고마워요, 특별해 보이네요 레아는 어딨지? 모르겠네? 마니아트 가서 닭이나 살까? 앤디랑 겹쳤다고? 에밀리 에비길 수장, 거스빅터 샘 수장 나만 못 봤나? 레아 실종사건 소피아 위? 페일리야 여름이라 더워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거지? 칸님이 세컨인 거 아니지? 크크크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스위트피도 좋아 스위트피땡 처리하죠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우리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우리? 너랑 나? 우리? 너랑 나? 소피아는 내가 소피아가 좋아하는 선물이 없네 어? 아니 이게 무슨 닭이 하나에 한마리에 오씨 뭐야 오엠이야? 아씨 빡세네 와 아잠마 이 새끼 미치겠네 진짜 농락당하네 그냥 처음에 딱 그 힘주고 올라갈 때 그거를 스무스하게 올리면서 같이 따라가줘야 이게 안전빵인데 어? 어? 이거는 무조건이죠? 아이씨 조자시치들 게이지 괜히 마이치워드가 생성이 저 보물 상처로 따라 올라오면 곤란하 아이씨 아이씨 어? 이건 이미 내가 제출했나? 박물관에? 했나보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선물로 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하냐고 앤 참 활동량은 많아? 병어인가? 병어인가? 손맛이 병어긴 해 아이씨 나 보고형 제발 너그피스 좀 병어 복사중 빨리빨리빨리 기폼 없어지기 전에 복사해야 돼 지금 다음 다음 초장에 독피스가 두 번 나왔어 아 그 이유를 안 나오네 그게 한 마리에 400원인데 근데 이러다가 또 긴장 살짝 눈 풀면서 긴장감 좀 어? 느슨해질 때 그때 나온다고 엇가로다가 이렇게 좀 은순한 물고기들에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긴장 푸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날뛰는 그런 어정이 등장한다고 항상 집중해 눈 힘주면서 불이 떠 근데 기포 좀 오래간다? 거품이 그냥 잠시 오시 뭐야? 벌써? 벌써 9, 9레비야? 1렌나맞네? 강태공이 될 때까지 단 1레벨 오 어? 왔다! 오케이 잘 됐어 이러면 잡은거야 처음에 딱 치고 갈 때 진짜 어? 그냥 확 낚아채야돼 이 새끼 이거 그냥 바로 이 천장 그냥 뚫어버려야돼 됐어 됐어 질 들였어 워워워워 워워워 독피 스탑핑 스탑핑 아니 아니 좀 이 새끼 조금만 어? 잡는게 아닌데 이거? 이걸 어 됐어 됐어 잡았어 됐어 처음에 초장에 그냥 확 끌어올려야 어? 아니 이거 핏불이여 어? 속도 확 떨어지는거 봐라 또야? 또 왔어? 아 잠만 말이 안된다 얘는 으어어 나 구랩인데 아니 뭐 찌를 다는거 써야되나? 좀 더 통제하기 컨트롤하기 쉬운 찌를 뭐 달아야되나 아니 낚싯대는 그 빨리 땡기는 용이래 그냥 그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리둔 낚싯대를 쓰면서 그걸로 다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함정치를 써가지고 좀 생선 컨트롤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리듬은 지금 내가 못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나 살 수 있나 돈으로 내가 만드는 건가? 또 얼만데 7500원? 여기서 못사지 왔어? 멍멍피씨? 병원가? 멍멍이 중에 좀 온순한 아니 이 정도면 푸들핏인데? 아 그러면 저 윌리한테 가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면 되겠네 함정치는 얼마죠? 제가 리트리브 핏이었어 방금 얘도 좀 멍멍피씨 느낌인데? 채소 병어 아 제발 제발 어어 아 시랄랍다 시랄랍어 병어 주제에 아 찌가 내구도가 있어? 유지비가 드네? 병원가? 병원가? 이 시간대에는 병어가 잘 잡히네 약간 밤 시간대에 좀 맛있다 여기는 밤낚시가 좋다 아 이거 자꾸 와야겠다 강꼬치 고기 한 머리만 더 도구치 고기 진짜 한 머리만 더 몽몬피쉬 한 도구 몽몬피쉬 한 번만 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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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병어 채소병어 어? 얘 상대로 저거까지는 좀 탐욕인데? 에라 이 씨발 모르겠다잉 마지막 그냥 크게 한 텅 치자 됐어 다시 회복했어 게이지 회복했어 게이지 회복했어 내려올 거야 말 거야 이 새끼 존나게 미치겠다 진짜 아 이 도라이야 이거 아 미친새끼인가 봐 아니 승우피씨야 갈까 말까 존나해 아 이거 존댓다 이거 늦겠는데 이거? 아니야 책 먹었잖아 얘들아 그 전에 내가 아니야 이속이 무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책을 먹고 어라 된 것 같은데 이야 책 아니었습니다 죽었어요 제가 책발 존댓다 아 찍고 왔어야 되는데 아 됐을 것 같은데 거품 푸딩? 자석? 네우 와가지고 안 나가네 어? 내일도? 이거 좀 엇간데? 비가 내리고 아 이씨 뭐야 오 음악이 흐르며 감격스럽네 진짜 멜론을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도 심긴 해야 되는데 지금 큰 이벤트인데 비가 무려 지금 장마철이라고요? 아 좀 꺼져요 아 좀 꺼져요 멜론은 3.30이 된다고 좋았어 좋았어 양기미는 그냥 하나인가? 등급 없이 양기미가 색깔이 다 이쁜게 참 좋네 근데 펜이가 좋아하잖아 펜이용으로 좀 빼놓을까? 펜이용으로 좀 빼놓을까? 금별이용으로 좀 빼놓을까? 금별 멜론 좋으면 좋아 죽는데 저도 좋아 죽어가지고 그건 안돼요 오늘 토요일이지 레아 레아가 고추를 좋아해? 병어도 좋아하네? 그럼 이거 레아 주죠? 레아가 고추를 좋아하는구나 유목도 좋아해? 고추를 주고 싶은데 알겠어 유목을 줄게 비오는 날 또 낚시하면 또 어종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주점이 안 열었잖아 그러면은 동선상 윌리를 찍고 오는게 생선을 팔고 아 멜론 넣었다니까? 아 시발놈이 이거 쉬네 또 하필 아 가는 날 장난 역겨워 죽겠다 진짜 이게 토요일 날 쉬죠? 아 나 진짜 역겨워 죽겠네 진짜 타이밍 와 이게 지금 버그 수준인데 이건 진짜 와 괜찮은거도 여기 9시야 부자야 자 멜론 80개 아 토마토는 팔면 안되는거 아니었나? 나 안내지 않았나? 근데 아직은 안 뚫렸나? 근데 왜 안떠지? 원래 이러면 뜨는 떠야되는데 안넣다고 다 넣었나본데 알게 모르게 내가 어 이거는 안떴어 뜯고 이건 고추를 넣었을 필요없네 멜론 80개 낚시대는 지금 못싸 얄궂게도 낚시대는 지금 못싸 낚시대는 지금 못싸 그 새끼 오늘 쉬어 하필 걔 억가루다가 그래 다 행복하자고 하는건데 내 욕심이지 쉬어 쉬어 아니야 걔 토올라 쉬어 무조건임 어? 아이씨 아 버섯 뭐지 이거? 버섯이랑 성게를 팔면 안됐는데? 식쇼 뭐 지당하다 만나겠지? 그러게 나 이제 지버클도 해도 되겠는데 돈이 2만원 목돈 뭐야 뭔소리야 이거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려나? 근데 실제로도 지금 비오지 않아요? 장비 억글은 근데 내가 거기를 너무 못가가지고 이마저도 억가긴 하다 진짜로 스riet 오우쒹 너무 리얼한거 아니야? problema 고기 고기 밀 9개 이거는 이제 캐자 어떻게 빼는데 이거 너네 없어도 되는데 이제 소리 살벌한거 보소 너무 리오래 광산 뚫긴 해야돼 지금 너무 안 뚫었어 그치 가자 딱이긴 해 좀 늦긴 했는데 아 아 뭐 다 그래서야 지금 이게 더 급한데 레아 한주 걸러도 돼 급하네 아니야 다른 오우 쉣 잘못했네 비오는 날 잡힐 아니 뭐 또 비 오겠지 언젠가 아 그냥 내일 갈까 지금 시간 너무 애매한데 비오는 날 잡히는 게 있긴 해 물고기가 그게 맞는거 같긴 한데 바다로 가야돼요? 바다에서 돌리낚시 할 수 있어? 선사시대도 그 개꿀 그러면은 아우 동선당비 존댄다 진짜 내려가서 그기 그 마니씨한테 닭을 네 마리를 구매를 하고 아니 마니한테 가다가 마니 다섯시까지 다섯시까지 아니야? 너무 머근데 아 가긴 해 왜냐면 책을 샀기 때문에 잠만 뭐 몇 시? 아 지랄났다 진짜 역겹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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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아 집도 들어갈 수 있어 친해서 어? 어 안녕 동생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도 될까? 조각을 하던 중이었어 이리 와봐 보여줄게 있어 뭐야 이게?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이야 예술가구나 바깥층을 모두 벗겨내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지 키스해도 될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뭐? 어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아니요 하트를 올릴 수 있는 길 놓치지 않겠습니다 난 아주 어렸을 때 이국이국에 처음 왔어 부모님이랑 놀러왔었지 언젠가 돌아와야겠다 생각해서 이곳은 예술을 찾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 보였거든 하지만 솔직히 말하기에 예술인에서 돈을 버는 게 쉽진 않네 배고픈 직업이야 어? 마을에서 전시회를 여는 건 어떨까?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얜 예술가예요 판매를 하지 말라고 예술 작품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흥미롭네 펠리컨 마을을 예술가의 마을로 이식식초지나 한몫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도 내 조각선을 안 좋아하면 어쩌지 너무 처참할 것 같아 내가 좋아할게 들려줘서 고마워 동수 내가 좋아할게 내가 1호판 할게 안녕 동수 온 마을을 위한 전시회 대담한 생각이야 This is... This is for you 어? 고마워 이거 모양이 신기하네 예술가구나 너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내가 좀 느낌 있는데 약간 좀 매력 느끼어지는데 살짝 예술가적 기질이 살짝 있으면서 또 자기 생각도 확실하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 레아랑도 요정도 올렸네 오 성게 굿 아니 부수익 달달한데요? 오 이모? 뭐야 이 사람은? 우세요? 내가 반려로 오래된 잔신구가 있는데 청년은 무언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게 보이네 뭐라는거야? 오 이모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돼? 아 그러면 애인이 있어야되나 보네? 아니 애인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됐지 돌리야 돌리야 돌리 왔어? 돌리 왔어?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기포? 어디 어디? 이게 물 떨어지는거랑 헷갈리네 얼마나 좋은걸 주려고 이렇게 애피타이저를 많이 줘 긴장 빡하고 있어 이러다가 또 씨 어? 낙은해져 느슨해질때 갑자기 확 올라간다 아이씨 어어? 와아아아 아 이거 에바였다 문어 에? 문어 오전에 나와요? 아니 대실은 아니야 저게 더 급해 이거 아래꺼는 맛이 없어 이거는 덜스모식이라 덜스 해초라 오히려 대탐소실이야 아니 해초만 나와 아아 아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돌리잡으러 올까? 어차피 여기 낚시 그 이것도 사야되고 이리듐 방사는 뭐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솔직히 아 이거 튕기는거 X같다 진짜 어? 오완 multip 오완 multip 오완 multip 오완 multip 번개소에 살벌한 거 보소 이거 켜놓고 자시는 분은 주무시는 분은 갑자기 이 소리 듣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하고 갑자기 베란다 열어볼 듯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비 밖에 많이 오니까 진짜 밖에서 친 건가 싶어서 자 콜라 빠고 집으로 뛰어야겠다 없어졌네 제발 좀만 더 아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1타입비 지력 아 무슨 디럭스미 무슨 디럭스미껴 맛있다 오히려 보물상자 더 맛있어 지금 책 먹어가지고 보물상자에서 템 나올 가능성 업이라 에메랄드 내게 존나 맛있고 이것도 선물로 주죠 좋아하잖아 에밀리가 어 킴팔삼 아 아 무조건 그 찌랑 1위 좀 써야겠어 이거 처음에 딱 올라갈 때 못 잡으면은 거의 못 잡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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